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는 변호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시간 5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고가 가능한 야매형성 월급쟁이들의 애환이당님 방송 시내타운 198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돼지국밥 먹고 싶은 남자 이재익입니다. 왜? 술 좀 되게 먹었더니 안 놀던 구장 가서 놀았더니 돼지국밥 먹고 싶어요. 부산 갔어요? 영등부 갔어요. 영등부. 역시 구장은 영등부죠. 안녕하세요.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입니다. 널 보면 연예인이야. 자기소개 안할라 그래. 거만해. 내가 김은종인지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느낌이야. 왜 이렇게 거만하냐? 일단 머리 볶은 뒤로는 더 심해졌어. 이 아이돌병 어떡할 거야. 우리 아이돌. 중증입니다. 연예인 놀이 그만둬. 내 무게는 잘난 척은 해도 돼. 하지만 거만하면 안 되지. 잘난 척 해도 돼. 잘났으니까. 그거 말하면 안 돼. 우리 저기 뭐야. 지난주에 정말 우리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 나인틴 성년회를 했는데. 진짜 나 너희들한테 계좌번호 찍어줘야 되는데. 알았어. 그래서 선물 하나씩 보낼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는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사건이 하룻밤에 이루어졌어요. 당신부를 얘기하기는 좀 뭐가 아닐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우리 1년 동안 시내타운 19 또 시내타운 S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분들. 게스트분들이죠. 아 그러고 보니 신수지 선생님한테는 연락을 안 드렸네. 우리가. 그래요. 잘했어요. 어쨌든 간에 참 잘했어. 개새끼야. 한 대 까세요. 제가 한 대 까도 돼요. 제가 두 대 깔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드릴게요. 오케이. 한 대 까세요. 저 새끼 한 대 까고 시작하세요. 선물 걸려도 안 내네. 야 어떻게 심수지를 안 부르냐. 아 이를 시발 진짜 족같이 하네. 우리 김주원 있던 저 밖에 가지고 기관총 하나 구해다 줬어요. 한 50발 쏴버릴게요. 그냥. 내가 둘에 장성택이다. 저 새끼 진짜. 저 화염방사기 갖고 오라고 그래. 아 저 새끼 진짜 이를 왜 그따위로 해. 어쨌든 우리 저 이수근 PD의 어벙벙한 연출로 그날이 정말 어떻게 됐냐 하면 근데 어떻게 해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저희 셋과 우리 명박사랑 넷이서 존나 우울하게 그 아리따운 이쁜 게스트를 다 놔두고 어 서임이 빡 떨렸어. 이렇게 셋과 명승권 박사 이제 이수근 김은종 명박사 명승권 박사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넷이서 그 와중에 명승권은 나는 너희 사다 잘렸다고 존나 지랄하고 운모네. 우리가 저기 뭐야. 목동에 있는 무슨 이자카야집에 우리 저 부지점장 우리 영희누님. 이름 뭐지? 이영인가? 김영희인가? 우리 이영. 이영. 우리 이영 애기가 주신 야마자키와 왼손에 야마자키 오른손에는 상원희 형님이 사오신 그 뭐지? 글랜 리벳. 글랜 리벳. 양쪽에 저 싱글몰트를 양손에 끼고 우리가 터벅터벅 이자카애로 갔잖아요. 아주 작고 그 아담한 귀여운 이자카야였어요. 어디서 이렇게 방 같은 데를 구석진 자리. 여자로 치면 163에 49키로의 삐컵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구석진 자리에 저희가 앉아서 한참 떠들고 우울한 기분을 털려고 약간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약간은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이었어요. 문은 없는. 이제 칙칙하니까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고 셋 다 약간 오빠냈잖아요. 알 기억나죠? 난 알겠더라고. 셋 다 막 더 많이 웃어주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나라도 웃겨야지. 이렇게까지 비참해서는 안 된다. 나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날 저 서비아로 들어왔던 직원이 그분 되게 웃겼을 거야. 그분 지붕거리고 막 우리가. 넷이소. 그분 한번 웃겨보겠다고. 겨우 내가 볼 때는 한 20살 될까만 웃겨보겠다고. 알바하는 친구한테. 시바이치고 웃기고. 그러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김은정 PD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제수씨한테. 어디서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며. 자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벽 넘어서. 우리 김은정 PD. 우리 제수씨가. 애 친구 엄마들이랑 같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벽 사이에 놓고 바로 옆자리였어요. 보이진 않아. 보이진 않아. 벽을 놓고 바로 옆에. 하여튼 목소리는 다 들릴 수 있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날 깜짝 놀라서 훈종한테 미안하다고. 두 대 치라고. 두 대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연출이야. 섭외해 놓은 거야. 섭외해 놓은 거야? 아니 얘는 원래 없잖아. 혼 독거남이잖아. 그분 장기 출연하네. 제수씨로. 그분 제수씨로 장기 출연하네. 이 새끼 사기를 쳐도. 배우도 아주 예쁜 배우를. 미녀배우를 장기 계약했네.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연이야. 너무 우연이면 우연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날에 정말 후덜덜한 기분으로 1차를. 정말 1차 때 아무 얘기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훈종하다 기억나지? 우리 이승훈 PD 없을 때 나랑 훈종이랑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그냥 우리 바로 홍대로 가자. 왜 굳이. 아니 왜 굳이 우리 회사에서 목동해서. 그날 진짜 느낌이 쎄했다. 아니. 아니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서 한 번도 안 했어.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게 이걸 얘기할게. 아니 김은종 가만있어봐. 이거야. 김은종이 우리가 홍대에 가려는 술집에 그분을 섭외해놨었어. 무슨 소리야. 부랴부랴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오신 거야. 그 섭외된 분이. 야 조용히 해봐. 그날 둘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 야 1차에 뭐 목동에 이 작가를 왜 가냐. 그냥 우리 그 류지연 우리 그 매일 왔던 우리 그 팬 가게. 우리 애청자 가게. 그냥 바로 가자. 이빨 이름이 뭐였죠? 비주류 연구소인데. 어제도 가서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가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셋이서 둘이 합의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보통 웬간한 건 따르잖아요. 정말. 근데 그날따라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승훈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승훈아 그냥 그걸로 1차를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야 술자리 나 믿어야지. 저도 그 대상이 기억나요. 야 나 믿어야지. 형 나 못 믿어? 나만 믿어. 자신 있어. 갔더니 이런 황당한 황당한. 나 진짜. 아니. 김핀님. 잘 생각해보세요. 김은종이 처음에 제가 알았지. 홍대로 가자고. 섭외는 모르니까. 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일이 끝났다면. 일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하죠. 아 요정도면은 저희가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나. 아니 그 이후에 멀어졌어요. 자 저희가 류주현 윤성규 우리 두 친구들이 하는 비주얼 주류연구소를 2차를 건너갔단 말이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저 매일 썼던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갔던 일행들을 해가지고 2차 합류하고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겁게 맥주도 너무 맛있더라. IPA라고 너무 맛있는데. 어? 열애설의 주인공 피앙과 비분. 피앙과 비분이 같이 함께. 같이 하고. 나라가 이 꼴인데. 나라가 이 꼴인데. 어 나라가 이 꼴인데 IPA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술 먹고 아주 즐겁게. 그 윙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놀아왔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이승훈 저 새끼 갑자기 꽐라가 돼가지고 집에 간다 그러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내가 주섬주섬 챙긴 게 아니야. 간다 그러는데 이동형이가. 가방을 매준 거라고. 어쨌든. 이사카도 하나도 보면 띠띠레 띠띠해. 아 진짜 동형이. 그래서 이승훈이가 갔어요. 시밀 갔는데. 문제는 다음날. 이승훈이가 메고 갔던 가방이. 그때 우리 김강현. 배우 김강현과 같이 온. 그 극. 그러니까요. 극을 쓰시는. 극작가. 우리 최지은 작가라는. 극작가가 갖고. 저랑 절친이 된 지은이. 그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이승훈이 집에. 근데 이제. 개깔라가 돼가지고 가방을 갖고 왔는데. 이제 승훈이 제수씨가 남편이 이상한 가방을 들고 왔으니까. 무슨 가방인가 열어봤지? 열어봤는데. 난 말 못해. 난 내 입으로는 말 못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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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기서 한마디 더 나가면 이 얘기 통편집해야 돼. 한마디 더 나가면 지은이한테 맞을 것 같아요. 열어봤는데. 야 그 징그럽냐. 빠바바밤. 빠바밤. 들어간다 여기서. 열어봤는데. 궁금해 죽겠네. 어떡하지 우리. 열어봤는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합시다. 어떡하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최지은 작가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은이는 1월 8일부터 대학로에서 연극을 연출하죠. 연극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괜찮냐. 시발로 막. 괜찮아. 괜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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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글자. 아 괜찮냐. 근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은이도 안 괜찮아요. 지은이 나도 술 좀 조심해 진짜. 오빠가 어제. 아유 진짜. 아 여러분 저. 어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얘가. 아니 여러분 저 빠바바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사건을 이어서 한번. 연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생각난 대로. 과연. 그냥 막 생각난 대로 그냥 과연 가방을 열었는데. 우리 승훈이. 승훈이 와이프 제수씨가 가방을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제수씨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 나왔을까요. 정답 맞춘 분 계시면 우리 상품 주자. 아 이거 어려운데. 아 근데 맞추면 상품 주자. 아 이거 어려운데. 저희가 정답을 맞추고 이어진 스토리까지 마무리하신 분께. 여기 상품 맞추면 무슨 베개랑 신구 세트인가 뭔가 있으만.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저희 상품 엄청난 상품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연 빠바바밤 다음에 무엇이 나왔으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재를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품 그거 있어요 또. 영화 예매권. 썬더와 무슨 캠프지. 찾아봤바. 우리 CJ의 권성준 부장님이. 지난주에 수줍은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뭐 베개. PD님. PD님. 저 01913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이승훈 저 각 잡고 소개 얘기했는데. 나 그동안 졸라사랑 접시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반성했잖아. 다음에 만날 때는 대가리 받고 시작하세요. 썬더와 무슨 캠프죠? 찾아보세요. 조쿠가 멜렌 캠프 유로 캠프가 또 나왔나요? 썬더와. 요즘 이승훈 정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찾아야 돼.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반짝이 묻어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씨발 너 어디 갔다 왔어 솔직히 얘기해. 어제 아시잖아요. 야 윗입술에 반짝이 묻어있어. 마법 캠프? 마법 저택이야. 썬더 마법 저택이라 캠프 아니래요. 제가 퀴즈 하나 더 갈게요. 지금 승훈이 윗입술 위에 반짝이가 묻어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묻은 걸까요? 여러분 아시죠? 반짝이가 묻어있는 케이스들. 여러분 첫 번째 정답과 두 번째 정답은 굉장히 밀접한 게 있어요. 반짝이 묻히고 와. 재밌네. 아니 근데 세상 좁아. 세상 좁아가지고. 우리 저 비주로 주류연구소 갔더니만 또 우리 저 다 연결돼 있더만. 또 우리 또 아는 또 선배의 후배고 아는 형의 후배고. 그분이 메일 주신 거 오늘 소개하실 거죠? 아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거예요. 세상 고마웠어요. 조금 좁더라고. 그리고 좀 깎아주신 것 같아요. 그날 40만. 아니. 이렇게 안 쳐가지고 4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아니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아유 그래도 호프값이라도 받아라. 내가 봤을 때 한 5, 6, 10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도 강권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도 그냥 형식상 받는 신용만 한 거예요. 사실 거의 뭐 엄청 나왔죠. 느낌상은 50% 깐 것 같아요. 반만 받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가서 내가 행패를 부리고 왔는데. 너 그러지 마세요. 또 뭐 두고 왔지. 어젠 안 두고 왔어. 어제 그거 하나는 잘해야지 해서 그거 하나만 잘했어. 아니 지가 송변인 줄 알아. 송변은 행패 부르다가 나중에 잘 됐잖아. 내가 부를 때 계속 행패만 부릴 것 같아. 끝까지. 새끼 이거. 쓸데없는 것만 배웠구만. 쓸데없는 것만 배웠고. 나쁜 것만 배웠고. 아니 근데 그날 또 우리 같이 왔던 명승권 박사님이 부른 우리 양세희 양. 리포터. 어어. 지금 저 GS 홈쇼핑에. 맹활약을 준비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맹활약 준비 중. 야 세상 좁더라. 또 다 알아. 우리가 아는 뭐 김주영, 이환진 이러들하고 또 절친이더라고. 그래서 아 세상이. 어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좁구나. 정말 좁구나. 그분 연락처 안 닿았죠? 어 그분하고는. 잘했어요. 지은이랑 친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좁아. 지은이랑 뭐 친하면 돼. 지은이는 뭐 동감이니까. 지은이는 뭐. 여러분 저 세상 좋습니다. 애기 친구죠 애기 친구. 대한민국에서 잘하고 사셔야 돼요. 잘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자꾸 부인 섭외하고. 너 그러다 딱 걸려. 부인 섭외하는데. 어디서 동창 만난다. 아 중요한 거는 그날 그 함께 자리를 했던 그 또 옆에 그 엑스트라 분들 계시잖아요. 엑스트라까지 하고 그랬어. 엑스트라까지 하고 그랬어. 역부분도 진짜 실감나더라. 진짜 애엄마들 같아. 진짜 학부모 같아. 진짜 묵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아. 진짜 학부모들 같아. 영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아. 영도라니까. 왠지 이렇게 지하철에서 딱 만나면. 이분 왠지 영도 초등학교 학부모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표에 친분증 딱 까면. 영도 초 학부모. 그 저 제 나오는 악구정 고등학교에. 별명이 개장수인 애가 있었어요. 그래 몇 번 얘기했잖아. 쌍둥이인데. 걔는 누가 보면 그래요. 야 근데 쟤 약간 개장수같이 생기지 않았니? 전부의 사람도. 그리고 별명이 개장수예요. 중요한 건 개장수가 쌍둥이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고에도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현대고에서 별명이 개장수예요. 개장수 미안하다. 그분 지금 개장수 하시겠죠? 뭐 아직 모르겠어요. 개장수 하실 거예요. 개장수 미안하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사과를 해야 돼. 뭐라고 사과를 해야 돼. 무슨 장수 아니야? 김장수나 이장수 아니야? 비주얼로 개장수야. 이름은 그냥 김은주올 수 있어. 개장수 세 글자 중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형섭인가 경섭인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개장수. 세상 좁습니다. 우리 애청자 중에 이분도 이름이 세란가봐. 이름이 리얼세라. 리얼세라님. 제목이었습니다. 리얼세라 왠지 야동 같네요. 리얼세라. 페이크세라? 페이크세라인데요. 그것이 페이크세라가 있으니까 리얼세라가 있겠지. 세라라는 이름 주인공은 왠지 기구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구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반짝이나 때 입만어. 야 좀 짤르자. 알겠어요. 자, 들어갑시다. 제목. 세라. 개포고 나온 건 니가 어떻게 알아? 난 고등학교로 전문가니까. 아, 이 새끼 정말 미친놈이다. 야, 무서운 놈인데. 쓸데없는 거 정신 팔고 다니니까 니가. 그러니까요. 아니, 쓸데없는 거 정신 파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전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회사 선배의 근데 제 반짝이 때문에 거슬려 죽겠어. 진짜. 승훈 입술에 손대기 실어서 가만히 있는데 야, 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해봐. 너 부리지, 반짝이? 이렇게 좀 해봐. 어서 딱 비비다 와가지고 여러분, 1번 정답과 2번 정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개포도 앞뒤기까지 했어요. 자, 회사 선배 고등학교 친구라고 워낙 확실히 자랑을 해놔서 오늘 만난다는데 술김에 갖고 싶다 강계리를 외치며 함께했습니다. 이분이죠. 러닝맨 PD. 어, 저기 뭐야. 러닝맨 열심히 보시나봐. 강계리를 좋아하시나봐. 참고로 김훈종 PD랑 저랑 같은 SBS 공채 9기 동기예요. 예능 PD죠. 그렇죠. 러닝맨을. 고대 무슨 거였죠? 역사교육. 몰라요. 구사학과 파이팅.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같이 모여가지고 합격을 한 다음에 국립국어교육원 3주 다닌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정말. 뜬금 없는 교육. 아니, 우리가 아나운선은 모르겠는데 아니, 물론 PD 기자도 중요하긴 한데 국립국어교육원을 우리가 3주씩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 국립국어.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게. 아, 지금 울까 마지막이었어요? 어. 3주 동안 국립국어교육원에서 잤죠, 정확히 말하면. 어, 잤죠. 잤죠. 자고 저녁 때쯤 슬슬 일어나서. 가서 술 처먹고. 다음 날 와서 또 자고. 매일 그랬던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같이 조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조 짜서. 누구누구 있었어요, 조에? 우리 조에? 어, 황인영. 황인영. 정성문. 정성문 아나운서. 어, 심우석. 심우석 기자. 어, 하여튼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조를 몇 명 더 있는데 조를 짜가지고 각자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그 미션 기억나요? 기억나요. 누구였어요, 조에? 저는 조지원 기자, 그 다음에 김지원 아나운서, 그 다음에 드라마의 부성철 PD 뭐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렇게 있었어요? 네. 조효진 조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어, 아닌데 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만들어 와서 보는 게 정말 가관인 거야. 가관인 거야. 아, 진짜 학교 방송국에서 만든 느낌 알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은 촬영, 우리가 저 진행, 편집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이제 뭐 각자 아나운서들이 어, 한 명씩 있으니까 출연한 아나운서들이 그것도 그 다음엔 없어졌어요. 해결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런 게 다 그지 같잖아. 갤떡 같잖아. 진짜 아마추어 같잖아. 근데 그 와중에 조효진 조는 제대로 만들어 왔어요. 그 당시에 왜 그 허니 패밀리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좀 그 아픔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노래를 쫙 깔면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 온 거야. 다른 건 다 아마추어인데 그것만 풀어온 거야. 알고 보니까 조효진 PD가 다 했더라고. 아, 천재 PD 조효진. 계속 이어드릴게요. 아직까지 금액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생각했던 것보다 연예인 포스는 아니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훈중 PD님 아냐고 물어보니 동기래요. 제익 PD님 아냐고 물어보니 더러운 자식? 승훈 PD님 아냐고 그랬더니 아, 승훈이 하시던데요. 갖고 싶다, 강계리. 내일 만난다길래 촬영 전날 술을 드셨구만. 효진이 형이. 똑바로 안 하네. 강계리 10번이랑 김은종 한 번 바꿔달랬더니 어이없어서 웃네요. 조효진 PD. 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김은종. 리얼 세라님 진짜 만나고 싶네요. 제가 만나고 싶네. 우리 리얼 세라님.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 강계리랑, 감히 강계리랑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봤을 때 리얼 세라님은 송지호보다 이쁠 것 같아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이색 PD님 웬만하면 긍정적이시잖아요. 글깍스문. 웬만하면 긍정적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효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효진이 형, 우리를 먹여살려주고 있는 효진이 형.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효진이 형, 딴 데 가지마. SBS만큼 좋은 데 없다. 지금 최근에... 딴 데 함부로 가지마. CJ 스카우설을 돌고 있어요. 효진이가 사람 보는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진아,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가지마. 자, 간만에 광고 한 번. 우리 저 맑은물 한동이님 기억나시죠? 고구마를. 고구마. 안녕들 하셨나요? 2013년, 세 분 덕분에 힘든 시간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고구마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맑은물 한동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는데 2013년을 보내면서 시내타운 19을 함께 듣는 청취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맑은물 한동이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1월 7일까지 현재 2만4천원 판매되고 있는 밤고구마를 시내타운 19 애청자분들께 2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주문 시 요구사항에 잣잣이라고 입력하시면 2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힘들었던 2013년을 보내고 대망의 14년을 맞이하는 새해 좀 더 즐거운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벤트 제안을 하셨습니다. 맑은물 한동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농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현재 2만4천원 시중가 밤고구마를 잣잣하시면 2만원에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얘 진짜 주말에 옥장판 파나봐. 너무 잘해 이런 거. 체코 가실 분들은 아시죠? 우리 제유민바. 1호 제유민바. 바빠주는 아줌마한테 10% DC 받으시고요. 빵 터졌다고 메일하고 카페 엄청 올라오고. 그러니까.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 전화연결은 우리 첫 번째 전화연결 기억나요? 그 첫 번째도 아예 없었죠. 기억나요? 누구였죠? 누구였죠? 전화했는데 그분이 버스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퇴근하나 보다. 어디 가시는 중이랄까. 나이트 가고 있어요. 맞아 맞아. 부천. 부천. 나이트. 두 번째 전화연결 기억나요? 인까나. 프랑스로 전화거리는데. 프랑스로 전화거리는데. 마포에도 주물럭집 하시는 어떤 아저씨 이거 맞으세요? 맞아 맞아. 자 다음은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형님들 덕에 좋은 일 생길 뻔했습니다. 라고 윤재영님께서 문의주셨습니다. 생길 뻔?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자라서 죄송해요. 전 키 190에 몸무게 107kg UFC 선수인가요? 가슴은 110에 B컵 정도 됩니다. 머리는 짧고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190 몸무게 107 가슴은 110에 B컵 머리는 스포츠 그린마일이 나오는 흑인분이네. 그린마일이 보면 흑인분 나오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주리어 도 산토 생각하면 됩니다. 산토스라고 UFC 선수 있어요. 항상 보내고 싶다는 마음만 발기승천하다가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매일 씁니다. 전 항상 목요일을 기다리며 형님들의 방송을 기다리며 여성스러운 맥주캔을 처음 따 마시듯 설렘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날도 따끈따끈하게 바로 올라온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제가 담배가 없어서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고 편의점에 들어갈 때 제익이 형이 체코 밥포주는 아줌마가 남자인 걸 알고 화내시는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형 저 욕해도 돼요? 씨발 이럴 때 야 정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갑자기 웃더라고요. 정말 몸을 굽히면서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좋은데? 참고로 점원분은 여성이었습니다. 다 됐네 그럼 이 정도로 다 된 거예요. 제 의견 한번 맞춰보세요. 165에 조금 살찌면 있을 것 같아요. 53, 23kg 정도? 어. 그 정도에 가슴은 그냥 꽉 찬 A컵 정도로 합시다. 오케이. 자,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분은 25살 가량의 눈이 크고 눈이 커요. 작은 계란형 얼굴에 아 역사 얼굴 피부톤은 약간 갈색 아 맞아 맞아. 168에 그게 맞아. 꽉 찬 A컵 아 정확하지. 어. 몸매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만져봐야 하나. 정확해. 야 그만 주임세주 그만해라. 아 드럽다. 그래요. 자, 분위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연인이 호두와 잣을 까며 즐거워하듯 우리는 서로 너무나 행복해 웃었습니다. 전 그분에게 시내타운 19을 아시냐고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들어보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웃었고 순간 핑크빛이 감들어왔습니다. 순간 난 이분과 잣자신가? 아 내 인생에 이런 비포 선라이즈처럼 이런 일이 생기나? 이분과 벽지 인테리어를 알아보러 가야 하나?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전 덩치가 커서 대부분 저를 무서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90에 100kg 넘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상에 빠져있다가 저는 아쉽지만 그게 제일 무섭다. 190에 100kg 넘는 남자가 저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 이거 그대로 저 읽을게요. 자 여러분 190cm에 107kg 이 남자분입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왜냐고요? 저에겐 결혼을 약속한 12살 어린 공주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이런 표현 정말 형님들 고마워요. 나 형님들 덕입니다. 앞으로 100kg 넘는 사람은 공주란 말 쓰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공주란 말은 184 넘어간 사람도 쓰지 맙시다. 184 이하 100kg 이하 그렇게 합시다. 나이도 29에서 끊습니다. 30 넘어가면 공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183에 99kg까지인데요. 183에 99kg인데 29살은 괜찮아. 세 가지 조건 갑시다. 아... 미치겠다 진짜. 공주 타령이야. 그러니까. 듣는 공주 기분 나쁘게 지금. 그러니까 1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는 거 아니야. 공주님은 그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분은 이제 왕비가 됐죠. 공주 아니에요. 왕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왕비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창조적으로 결혼 안 하고 왕비 되는 얘기네. 아니 근데 그분은 참 꿈도 희한해. 별 꿈을 다 꿨나 봐. 신문사에 쳐들어가지고 다 뽀개고.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남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투표했구나. 그럼. 아 무서워. 그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할 얘기가 많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아 많아요. 저는 없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홍현희님께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도. 헷헷시라고 아 그 잣잔말고 헷헷헷 안녕하세요. 헷헷입니다. 오랜만에 메일 드리네요. 하면서 호비편 들으면서 강동구 스카이라운즈 포차 이재기 피디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름 기억 안 남았어요. 왕대포래요. 아 왕대포래요. 저저번주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신뢰가 금연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손님이 없네요. 옛날에는 금토에 가면 조개껍데기에 그 숫자 써있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렸대요. 조개껍데기에다 숫자표를 써있는데 기다리면서 먹진 않았어요. 맑은 조개탕이랑 해물볶음이 최고인데 하면서 해물볶음 기억난다. 천호 극장에서 옛날에 터미네이터2 봤는데 아저씨들이 담배를 진짜 많이 펴서 그 아저씨들의 담배 연기를 입으로 후후 불어가면서 화면 본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극장에서 담배를 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옛날에 비행기에서도 비행기 할 때 스모킹과 넌스모킹이 있었잖아요. 나 비행기에서 담배를 폈지 옛날에 그때 내가 담배 필 때인데 나 겁나 폈어 담배 유럽여행 갈 때 한 10몇 시간 걸리는데 스모킹 시트랑 난스모킹 시트가 있죠. 술 꽐라대가지고 거기서 막 담배 피고 막 야 우리도 편집할 때 편집실 들어가면 담배 냄새 쩔어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사무실에서 담배 폈어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는. 아니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폈어.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고 편집실 들어가면 완전 그 편집실이 요만하게 독서실 만하잖아 진짜 들어가면은 진짜 담배 연기에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나네. 실제로 그 담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담배의 그 폐해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이제 홍보가 된 건 되게 근래일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몇십 년 전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담배 입에 물고 애한테 젖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흑뱅이 막 이런 거 보면 담배 물고 막 젖주고 있어요. 여자 애한테 뽀뽀하고 막 그러고 보면 이제 금연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는 예전에 우리 클리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자고 나서 남자랑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여자는 저쪽에서 물고 있고 그런 클리셰에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하다 묻었니? 70년대에 흔히 말하는 호스티스 영화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뭐 이런 해가지고 그런 장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고 굉장히 잘 나가요. 여자는 이제 좀 거리의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인데요? 하루 밤을 보내고 남자가 많이 경험한 스토리는 아니고요? 남자가 지포라이터를 켭니다. 켜가지고 담배를 하나 이렇게 쫙 빨아들여요. 그럼 여자는 저쪽에서 흑흑대면서 울고 있는 장면 굉장히 많이 클리셔로 나오죠. 아니 근데 왜 울었을까요? 보통 이제 미안하다 이제 보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대사가 남자 입에서 나오죠. 아 그래요? 그런 대사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비열하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더 비열하게 얘기하죠. 헤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 저 금연 한 얘기하니까 갑자기 러셀크로우의 인사이더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긴데 재밌는데 진짜 재미죠. 진짜 재미죠.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의 담배의 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참 러셀크로우 대담배인 것 같아. 그럼. 굉장히 지적인 영화거든요. 너무 재밌지. 지적인 영화인데 정말 사실은 러셀크로우 LA 컨페덴셜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중2 자체 자퇴했을 것 같은 느낌. 중학교 2학년때 자퇴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점이 놀라운 거야. 한쪽에는 토마디처럼 무락무락한 이미지가 살아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드로처럼 지적인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대단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토마디는 무식한 것 같잖아. 무식해요. 무식해요. 자 우리 헷헷 홍현희님의 메일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일이 며칠 전 있어서 세 분 피디님께 축하받고 싶습니다. 메일을 두 분 나눠 쓴 거네요. 그렇죠? 왕대포 얘기랑 담배 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미 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본인이 축하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며칠 전에 드디어 사기 친년 승소하고 돈 받아냈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속이 다 불어나겠네. 훌륭하네. 야 근데 사진이 사진 봐라. 이게 사기 친년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사기 쳐도 되라고 얘기할 뻔했어. 본인 본인 우리 홍현희 가렸어 근데. 오빠 전화 한번 해봐. 오빠한테. 010 5245에 그래. 가렸는데도 미모가 보이네. 약간 CG같은 걸로 가려놨어. 코가 조금 안 보이는데 코만 확인되면 참 좋겠네요. 이 정도면 홍현희 미인이야. 인정. 머리 샵니다. 잘 어울린다. 단발머리.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기 친년한테 돈도 받아내시고 2013년에 좋은 일 많으시네요. 사기 친년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 당하셨네요. 그렇고 보니 그러네요. 위로와 축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분 이분 메일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이승훈 PD가 보고 얼굴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메일 줬던 류주연님 말고 류주연 브라더 말고 윤승규 브라더가 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얼굴 보고 왔죠? 아니요. 없었어? 사장들이 자리를 비워. 안녕하세요. 세피디님들 홍대 가게의 또 다른 주인 윤씨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두 브라더가 동업하는 거야.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신다기에 부리나케 달려갔는데 도착하고 30분만에 모두 가버리셔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들 후장스러운 이름에 맥주를 쭉쭉 빨고 계셔서 흐뭇했답니다. 이날 먹었던 그 IP 과일향이 너무 좋더라고 그나마 유일하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던 훈종피디 형님 정말 목소리 끝장나시더군요. 저희가 추천했던 스컬핀 IPL을 너무 좋아라 하시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어디선가 말씀하실 제가 맥주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요. 베스트 250을 꼽자면 멘트에 소개가 될 포함될 한 가지 맥주가 되길 빌어봅니다.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에 연신 하이파이브를 하셨는데 손이 참 두껍고 크시더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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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못 다누고 포옹만 두 번 한 남자들의 로망 이재익 PD 형님 남녀 불문하고 풀이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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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잘해 인마 니가 저는 불렀어요. 한 분 한 분 껴안고 정수리 냄새를 맡으며 입맞춤을 해주시던 모습은 비폭력 무정 간디의 오마주였습니다 신기한 건 영어를 뭐라고 뭐라고 씨부리시는데 중간중간에 자짜시 항상 영어 중간에 들어가더라고요 제 주변 애청자분들 이재익 피디님 제일 좋아한답니다 떡 찰지게 드신다고 떡 드시면서 줄거리 소개할 때 쩔었습니다 역대급 떡방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비폭력 무정 간디 간디 이재익으로 침대 위에 간디로 한 분 한 분 껴안고 정수리에 제가 입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을 해도 저항하지 않는 침대 위에 간디 좋다 되게 있어 보여 의미 전달은 되면서 있어 보여 간디 이러면 또 좀 더 지적인 분들한테 침대 위에 마하트마 정도로 간디는 너무 유명하잖아 마하트마 하면 살짝 있어 보일 것 같아 간디는 또 부가킹즈에도 간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침대 위에 에디슨 이런거 많이 했거든요 간디가 한수위야 내가 봤을땐 김은용 PD는 침대 위에 뭐 할래요? 예전에 쓰다가 남은거 하나 주세요 침대 위에 페스탈로 지었대요 페스탈로 지었대요 교육시켜 자꾸 야 이렇게 하는거야 뒤집어봐 이게 아니야 뒤집어팔 때 그 손동작 뭐야 이치발놈아 이성훈 PD 침대 위에 뭐 하실래요? 침대 위에 광개토대 양 정도? 아니 아니 외국이름이어야 되고 서양이름이어야 되고 있어 보여야 돼 페스탈로 지 간 그정도 나와야 돼 하나 고르세요 침대 위에 플라톤 정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Joel란 멀리갔어 아 안녕하세요 침대 위에서 동굴 속의 이디아를 안녕하세요 저희는 침대 위에 간디 침대 위에 간디 페스탈로 지 플라톤입니다 스군님 그럴거 같아 침대 위에서 현이야 오빠는 만족할 줄 아는 돼지가 되긴 싫어 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럴거같네요 근데 하니는 누구에요? 어 콩현이요 핫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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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최근에 남아있는 여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직까지 홍현우 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마지막 침대 위에 플라톤 사연가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몇 번이나 다녀가셨던 이승훈 PD 형님 이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여서 감히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또 방문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그래서 얘가 또 방문했구나 어제도 또 분리되어 있었어요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제도 말을 못 나눴네 아 그리고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 공무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야 공주무 아니야?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는데 왜 공무주야? 이미 무너졌네요 세 분 외에도 어마어마한 분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날의 후기를 이분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어 화면보다 너무 선도 곱고 에뛰게 잘생기셔서 정말 깜놀했던 김강현 배우님 화면보다 예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대 아가씨들의 눈을 못 떼시던 이재이 이동형 작가님 홍대 아가씨들이 눈을 못 떼는 이재익이라고 그러더라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놀랐습니다 아까 손길했는데 왜 또 하지? 이날 이동형이 더 눈을 못 뗐나봐 이렇게 얘기인가요 박선영 그날 같이 함께했던 박선영 아나운서님께 공동 셀카를 거부당하신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님 왜 그랬어? 왜? 아니 그날 그렇게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선영이가 웬만하면 거절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진짜 완곡하게 거절하더라 완강하게 아니고 완곡하게 정말 왜 그랬을까요? 손주영 피디님이 입사 때부터 알아봤다던 수많은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인 박선영 아나운서님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말 걸었더니 남자라 그런지 쌩 하셨던 배성재 아나운서님 성함을 못 여쭤봤지만 박하대 75도 샷으로 드시고 후두염을 하셨던 SBS CNBC 출신의 미녀 쇼호스트가 된 아나운서님 이분이 바로 양세희 양 제가 그날 양세희 양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후두염에 걸려가지고요 딱 이랬어요 딱 이랬어요 원래 평소에는 굉장히 술도 잘 먹고 잘 노는 친구인데 제가 이지경인데도 술자리에 나오나 싶은 사람이 역대 2위에요 이분 역대 1위가 있어요 1위 누구야 1위 누구야 1위가 한번 그 찬우 형이랑 홍대에 있는 가라오케 술 먹었는데 찬우 형이 이제 뭐 알고 지내는 애라고 불렀어요 어린 친구였어요 불렀는데 목발을 짚고 나왔더라구요 밤 11시인데 목발을 짚고 그리고 그냥 다리가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두꺼운 깁스 있잖아요 이만한 깁스 통깁스 통깁스 쫄틱쫄틱거리면서 가라오케 계단을 90년생 아가씨가 내려오는데 영광내가 야 이 시간인데 막 이런다 아 잠깐만 어우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못 이기네 그럼 보면 한 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 보면 우리과에 헌팅계의 제왕이 있었어요 그 대훈이 형이랑 잠깐만 툭퍼리게 헌팅계의 제왕이야 제왕이야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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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나가는 족속 제왕이 되는 거야 박대훈이라는 형인데 예전에 혹시 그 광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휠체어랑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서 박대훈? 이렇게 박대훈이요?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넘는 그 광고 IMF 무렵에 기억나세요 혹시? 몰라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이렇게요? 그런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대훈이 형이 다리가 없으세요? 네? 다리가 없어요 광고에 휠체어를 탄다니까 다리가 그냥 없어요 실제로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고 하반신이 없다고 보면 되니까 하반신이 없는 거 아니고 정확히는 다리만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런 건데 대훈이 형이 우리과의 후배로 그때 97학번인가 9학번인가 하여튼 대훈이 형이 들어왔는데 아 그 닉 부이치치 씨 같이 그렇게? 뭐 그런 류지 색이 존나 붙다 같이 색이 존나 붙다 아니 웃으면 안 되지 아까 박대훈으로 뭐 하나 치려다가 지금 안 치기를 잘했구나 아니 그냥 치면 좋아해요 그 형은 치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씨바에 하나 치려다가 지금 안 치기를 잘했는데 그 형이 헌팅을 가면 100% 술집에 있으면 승훈아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요 100%야 오 괜찮네 어 왜냐면 거절하기가 애매하거든 그걸 대훈이 형이 잘 알고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기요 제가 훅쌤에 걸렸는데 존나는 거 참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데 존나 보다 존나는 거 못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아 대훈이 형 보고 싶네요 아 대훈이 형 진짜 좋은 형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써보고 어떤 저 밤과 음악사에만 가서 써보고 어떻게 먹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 뭐 하세요 지금 박대훈이 형님은 대훈이 형이 가장 최근에 제가 뭐 한 4,5년 전에 소식 들었을 때는 KBS에서 라디오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진행자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광고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그 IMF에 우리가 어려울 때 막 그렇게 유럽인가를 자전거랑 휠체어를 타고 둘이서 어 그거를 한 바퀴를 돈거야 유럽을 쫙 돌고 이런걸 한거야 언제 우리 대훈이 형님 한번 모시고 아 좋네요 그래요 헌팅 비법도 대훈이 형 얘기하니 왜 졸라 진지해졌어 저 새끼 대훈이 형 한번 모시고 헌팅이 제왕이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아 어쨌든 마지막 남았어요 지금 정리가 아직 안됐다이 마지막에 우리 저 브라더가 우리 윤승규 브라더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려나가셨던 여자 작가인데 네 오늘의 첫번째 퀴즈였죠 실려나가셨던 여자 작가분이 이승훈 PD와 바꿔치기 당한 가방 안에 과연 과연 이승훈 PD의 아내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빠바바밤 빠바밤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추신다면 당신은 상상력 당신의 놀라운 상상력은 크리에이터 딱지 두개들입니다 딱지 두개들입니다 당신은 크리에이터 와 아 그래요 우리 저 우리 저 윤사장 류사장 두 브라더들 너무 반가웠고 저희가 또 조만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틴 지정 공식 술집 2호 2호 1호는 모퉁이 2호는 비주류 주류연구소 리믹스인데 여기 리믹스가 R2가 아니라 LI야 아마 리커믹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비주류 주류연구소 리믹스라고 써있습니다 그냥 그 홍대 그 저 삼거리포차에서 바로 그냥 삼거리포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찾아가기도 쉽습니다 네 삼거리포차 바로 삼거리포차를 바라보고 바로 오른쪽에 삼거리에서 솔직히 쏟 좀 빨다가 입가시마로 올라가는 오 IPA 한잔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나초 하나 드시고 가시면은 딱 좋아 너무 맛있었어 그렇죠 아 재밌네 자 다음은 어 어 이분은 아 망할 지금 오금이 저리네요 하면서 유유 하면서 주셨습니다 어 김한씨 안녕하세요 아이디 중국산 자수로 명명하고픈 청취자입니다 지난번 메일이 소개될까 해서 목요일을 기다렸는데 소개가 안되서 우울하네요 콘서트를 안 간 죄값을 이걸로 치르네요 제가 그때 연기자 공부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배우가 꿈이라 요즘 연기학원 다니면서 생계수단으로 영상편집 알바를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말이죠 이분이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야 중국에 유명한 무슨 북경 뭐 이런 대학 있잖아 기억나는거 같아요 어 거기 예술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중국어를 살려서 알바를 구해보니 페이나 시간으로나 연기 공부하기는 불리하더라구요 아무튼 정발산에 있는 영화사에서 밤샘 영상편집을 위해 3호선을 탔는데 확인을 제대로 못해 오금역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확인을 못하면 오금역으로 가 오금역까지 나가기 있는데 오금역이 거기 아니야? 가락동 있는데 아니야? 오금역에는 성동구치소가 있습니다 오금역 가는 사람은 두 부류에요 구치소 가거나 아니면 거기 살거나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 낼 일이 없죠 진짜 끝인데 아 그래? 구치소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3호선의 끝이에요 서역보다 한참 더 가야돼 아 진짜? 응 구파발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 역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중국산자님 소개를 왜 해드렸냐면 이분이 최근에 카페에다가 중국어 배우고 싶은 분들 아예 전단을 내셨더라고 이분 맞을거야 아마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혹시 중국어 배우고 싶은 분들 계시면 너부터 가 너가 너 너부터 가 너 좀 가 너부터 가 그래요 오늘 저 김은정 피디가 입은 니트가 참 이쁘네요 아 우리 저 이뻐요 고맙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어 쎄기 쎄기 연예인병 어떡할거야 이거 쎄기 엑소병 어떡할거야 이거 근데 약간 메칸더 부위 같지 않아요? 어깨도 넓고 하도 어깨가 넓으니까 이게 무슨 로봇 같아 얘가 메칸더 부위 같아 약간 로봇 같아 그냥 내가 원자력 미사일 쏴야 될 것 같아 우리 메칸더 메칸더 부위를 아세요? 그럼 알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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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는데 메칸더 부위의 의미를 아세요? 몰라요 아니 그 만화가 담고 있는 하미를 아세요? 어마어마한 만화입니다 메칸더 부위 지금 보면은 얘기해봐 얘기해봐 깜짝 놀랄 만화 그 만화의 메카니즘을 기본 메카니즘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메칸더 부위가 근원 소스가 원자력 에너지에요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힘차게 달려라 메칸더 부위 원자력 에너지를 쓰는데 중요한 게 이거에요 옵션이 달렸어 원자력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자력 에너지가 끊겨버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안에 적을 쳐보셔야 돼 안 그러면은 원자력 에너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설정은 맞죠 울트라맨드 3분이고 아니 근데 그 이번에 글렀으니까 계속 사인 읽으세요 놀랍지도 않고 아니 아니 들어봐 메칸더 부위에 그 담겨있는 재미없으면 죽여버릴거야 뭐 어떤 그 친환경적인 사인 읽으세요 빨리 자 아니 메칸더 부위 진짜 훌륭한 만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에반게리온은 전기 코드 꽂고 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니 걔넨은 어 그래요? 내가 요술공주 민키 하미를 얘기해줄까요? 얘기해줘요 싫어요 정말 듣고 싶어요 싫어요 아 근데 요술공주 민키는 아 근데 어렸을 때 만화 중에 뭐 제일 좋아했어요? 바람돌이요 아 뭐래요 좀 까피까피 룸룸 아니 근데 나는 이잉 PD가 바람돌이만은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어본거든요 바람돌이 좋아했어요 하루에 한 번 뿐인데 바람돌이 선물 대신 그게 있다? 매일 한다? 봐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세 번 하는거 보다는 매일 한 번씩 하는게 더 좋아요 나는 바람돌이는 아닐거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바람돌이 선물 아 그래요 이승훈 PD는 뭐였어요? 저는 독수리오영재죠 아 진짜? 어렸을 때 장래희망의 독수리오영재였어요 몇 호 그중에 몇 호 1호죠 1호 탑사이코라고 하죠 요새 요새 이제 독수리오영재 그 그 올리는 그 게시물이 요새 유행이에요 독수리오영재를 쭉 어떤 분이 이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다가 요약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지금 보면 캐릭터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독수리오영재 이 새끼들은 미쳤어 1호는 사이코고 2호는 버드미사일 성애자고 밖에 난리 났어 다 미친놈들이야 버드미사일 성애자 확 와닿는다 확 와닿는다 어떻게든 다 버드미사일을 쏴야 되고 혼자 딱 돌았어 1호는 다 죽여야돼 이 새끼들 다 싸잡아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보내버려야지 호랑이 사이코고 저울에 넣어버려야지 근데 사실은 되게 그 독수리오영재 원제목이 그거거든요 과학 닌자 대 가참왕이거든요 과학 닌자에요 닌자들 그 독수리오영재라는 표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거기 독수리는 1호 밖에 없어 2,3,4,5 뭐 부엉이 제비 뭐 백조 이렇게 콘돌 뭐 이런데 왜 독수리오영재야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 거기 그 뚱뚱한 친구는 부엉이 아니었어? 그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엉이 오영재들은 이상해요 콘도 오영재도 이상하고 누가마다 독수리오영재라고 붙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조류오영재라고 세다섯많이 확실히 플라톤이다 보니까 정확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디는 뭐든 괜찮아 단디니까 이건 뭐 부엉이면 어떡해 괜찮아 김종피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교육하면 돼요 모르면 교육하면 돼요 부엉이한테 독수리라는 법 넌 독수리야 교육시키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은윤희님 무슨 만화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게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아세요? 요요 한번 던지면 나 그 만화도 좋아했어 딱 요요 아니고 딱뿌리라고 요요랑 딱뿌리는 다른거라고 대마왕이 있어요 나난가 니나인가 거기 잡혀가서 니나 거기에 걔가 두드리기면 시간이 딱 멈추면서 그 안으로 대마왕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워했는지 그렇지 딱 멈춰가지고 딱 멈춰가지고 들어가는 능력이요? 아휴 진짜 나한테 있어 딱뿌리하나 딱 멈추고 들어가는 능력 청취자분들 혹시 딱뿌리는지 딱뿌리하나봐 내가 딱뿌리가 예전에 장난감이 그런게 있었어요 딱 누르잖아 그럼 그 딱뿌리가 퍽 튀어나온다 오 괜찮네 유명한 장난감이 있었죠 아 우리 어릴때 정말 재밌게 본 만화들 많다 어쨌든 다음 메일 소개할게요 다음은 유승민씨께서 아 이건 제목이 졸라 플라톤스럽다 타이틀이 시내타운 나인틴을 들으며 느낀 소고 논문 제목이야 아 이분 너무 후라톤스러워 비트긴슈타인 같아요 이분 백프로드 대학원 졸업했네 되게 내가 봤을때는 되게 지적인 분이야 유승민씨 학부 졸업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방끈 긴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개치비편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이유로 간간이 목차별로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자 이분도 1번 달았어 1번 듣게 된 계기와 목소리 아 제가 출근시간에 원래 이수경의 파워의 풀을 들었거든요 채널을 고정해두다보니 일요일에 놀러가다가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거에요 그래서 11시껄 들으셨나보다 우리 S부터 먼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되도록 시간이 되도록 나가며 듣고 싶은데 같이 차를 타는 사람이 저랑 취향이 다른거 같아서 유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3명의 PD분들이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수경 파워피맨의 내 아내 그대라는 코너에서 목소리 좋던 남자분도 그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다른 PD분 목소리가 더 좋은거 같아서 한동안 계속 헷갈렸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나봐요 제 목소리가 헷갈렸어요 또 나머지 PD 한 분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안좋다고 느껴져서 저런 목소리가 방송용인가 싶기도 했지만 비방용이에요 정의라는게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해박한 지식을 알리고픈 욕구에 감탄한 것인지 이제는 그 목소리가 그분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자분이에요? 어 남자분 남자분 유승민님이 제일 좋대 자 2번 제안 시내타운 나인틴은 특성상 못 본 영화보다는 본 영화에 대한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율을 위해서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개봉 직후보다는 개봉 1, 2주 지난 다음에 영화를 다루거나 저쩔한 영화가 없으면 옛날 영화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싫어요 싫어 싫대입니다 싫어하는 걸로 그래요 결론은 끝이에요 유승민님의 소고는 저희한테 완전히 리젝트 당했습니다 완전 병신됐네요 진짜 어떡하지 원래 이래요 승훈이는 같이 없어요 유승민씨 혹시 여자분이면 연락 다시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 유승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다음은 대학원스러운 자 든든한 새 오라버니들 보세요 이분은 에이비 라이 에이비 라이 에이비 라이 에이비까지만 하세요 에이비 디디 필요없어 나이는 필요없어 나인틴을 애청하고 있는 여자사람 에이비입니다 와 좋네요 신청 콘서트 때 가서 직접 세 분을 보고 난 후 이어서 듣는 지난 방송들이 더 생생하였습니다 특히 세 분의 아이돌 뺨치는 헤어스타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좋은 오후에 솔로로 새 오라버니들을 보러 가는 길은 같이 콘서트를 가자는 소리에 아 토요일 오후에 솔로로 새 오라버니들을 보러 가는 길은 같이 콘서트를 가자는 소리에 남친 만나야 한다면 쌩까는 커플 친구들이 부럽더군요 솔까 나인틴 들으며 연애할 때 몰랐던 남자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를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얼굴을 붉혔지만 지금은 헷헷거리며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재익 이승훈 김은종 이재승은종 당신들 목소리 처음에는 승훈님 목소리만 알았는데 이제 이재익 피디님과 김은종 피디님 콧김 소리도 굽으니까요 야 콧김 소리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비염 때문에 저 새끼가 다르네 그러네 다르네 아 훈종님 저도 중국어 외국어 필수 재수강했는데 중국어는 현지에 가서 살지 않으면 도통 안 늘 것 같아요 이 분이 우리 중국산 잔님께 한번 가서 강의 좀 받으셔야 돼요 과외 수업 좀 받으셔야 돼요 중국어 첫걸음 빨리 내줘요 아니 제가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스턴 여행기 좀 풀어놔주세요 김은종 보스턴 여행기 승훈님은 계속 정이 가요 왠지 모르겠지만 주식 팟캐스트 검색해도 제목이 잘 안 나오던데 공든 주식이 무너지래요 공주 공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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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승훈 PD님 같은 친구 있었으면 재미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어제 문득 생키봤거든요 제가 친구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자 재익님 전에 우리 저 손정현 선배 아세요? 아 손정현 PD 알죠 손정현 감독님 보고 만나셨나봐요 이재익 작가님이랑 드라마 한번 해보시라고 이재익 작가님 아시냐고 했더니 자유롭게 글 쓰는 거 부럽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모르시는구나 전 잘 모르시는구나 손 선배가 아 어쨌든 정현이 형은 예전에 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PD들은 저기 일상가서 교육받잖아요 그때 교육담당을 하셨었죠 그래요 얼마 전에 뭔가 히트작 드라마 내셨는데 뭐였더라 제목이 저랑 개인적으로 아직 안면은 없어요 근데 제 글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저 세상 좁다는 거 오늘 저 손정현 조효진 여러 명의 우리 저 SOS PD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기억나 저한테도 똑같은 메일이 왔었어요 제 책을 드라마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냐고 누가 건넸나봐요 손 PD한테 얼굴 이렇게 생기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본 적은 없나?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우리 회사 PD 중에 제일 유명한 PD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현재 퇴직하지 않고 있는 PD 중에? 현직 현직 PD 중에? 난 장태유 선배 아닌가? 모를 것 같은데 장태유 조효진? 장태유? 구멍구멍 할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독보적으로 유명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박정훈 PD님이죠 아 이새끼 야 이새끼 이거 야 이새끼 야 이새끼 야 오늘 얘가 갖고 가는데? 막하네 저 이재 PD님 여기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시작할까요? 자 방송국은 빙갈 박정훈 나 그거 할라 그랬어 자 할게요 제가 먼저 선착할게요 방송국은 SBS 부회장은 윤석민 본부장은 박정훈 이야 이겁네요 딱 맞네 센터장은 이천호 우리는 어쨌든 정련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진짜 어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어제 저희 부서 행사가 있었어요 스탠딩 파티가 있었는데 저희 SBS에 단원컨대 대한민국의 그 부회장 중에서 가장 핸섬하고 가장 비주얼이 좋고 아우 정말 잘생기셨죠 가장 잘생기고 근데 심지어 지적이기까지 하다 가장 스마트하고 완벽한 분이죠 부회장님께서 열어주신 자리에서 저희가 감히 사회를 봤습니다 저랑 이승훈이 이제 라디오센터가 이제 승격이 되면서 라디오에 노고를 취하는 의미에서 신바람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세 명이 그 섭외가 됐어요 세 명이 얼간인들이 한번 한번 여기서 한번 사회를 봐라 즐겁게 한번 해드려라 근데 저는 이제 생방이라 빠졌고 이제 이승훈 두 PD가 아주 그냥 분위기를 확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게 김은종이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지 아무도 몰라 12층에서 아무도 몰라 우리 둘은 빠져도 되지만 김은종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저는 하회와 같은 은혜로 생방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베스트 PD로 뽑힌 강태우가 저기 뭐 과자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야 갖다 줄거면 인마 좀 제대로 갖다 주지 왜 이렇게 후식만 갖다 줘 그랬더니 어 형 이게 다예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과자가 다였습니다 어제 약간 그 밥이 아니라 닭 왔죠 닭 왔죠 아니 그니까 굳이 그걸 부를 거면 그냥 1층에 DMBS 하면 될 거 같은데 아니 그런 자리야말로 정말 장소도 족발 짝 갈아놓고 막걸리에다가 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 어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네요 어제 그 저 상 받았어요 저 소유도 소유도 상 받았어요 어 의외로 인사 잘하는 상 어 SNS상 류철민 어 부상 줬어요? 티아라 CD 줬어요 티아라 줬어요 빵빵 터졌어요 빵빵 터지는 거 벌써 느꼈습니다 아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구나 그럼 김은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날아 김은종이 없으니까 이재익 이승은 너무 웃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자 어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오늘 영화 한번 갑시다 오늘 영화 오늘 영화 오늘 영화 아니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친애타운 19 CINETOWN TV조선풍으로 소개해 주세요 친애타운 19 아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지메일 닷컵입니다 근데 그 뭐야 저 그 사람 그 TV조선 대가리 큰 그 사람 염상섭 염상섭? 어 뭐지? 내가 정확히 이름 모르겠어 찾아볼게 근데 내가 엊그제 채널 돌리다가 그 14대1 가름마 그 옆에 앉아있는 여자인거였잖아 근데 대학교 하는데요 얼굴 기억나더라 슬기 슬기 너 슬기 아냐? 너랑 같은 학번이지? 얼굴 기억나더라 키 크고 영국가 9학번 아 근데 아니 서울대 영국가를 나와서 거기서 그거 하고 있어? 응 응 이렇게 다 쓸어넘겨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헤어스타일 14대1이야 내가 그렇잖아 내가 정확하게 비유를 맞춰 2대8 아니야 14대1 박근혜한테 어땠어요 그 사람은? 슬기? 응 슬기가 어땠지? 그냥 조용하고 말 없고 정말 되게 내성적인 애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하고 있어요? 되게 의회였어요 그래서 음 의회네 진짜 그 중간에 누가 슬기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구요 저 제 얘기를 하니까 아 또 오빠 잘한다고 하면서 근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서울대 영국가 나온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 저 송우석 변호사 남편 부인의 남편도 그렇고 송변의 부인의 남편 여기 우리 변호인들 아 아 아 아 아 이런 분들이 많죠 미스터 고 고씨 미스터 고 그러니까요 우리 고사장님이잖아요 그 말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쵸? 그쵸? 송변의 아들 내가 그래서 오늘 미리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만큼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릴거에요 저는 인양사정 없이 왜냐하면 저는 비폭력 무장의 상징이니까 하하하하 폭력적이지 않게 저항 없이 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건드리더라도 일단 교육은 하고 갑시다 아 그래요 교육받고 건드릴건 건드리고 교육받고 플라톤한테 사상도 좀 주입받고 주입받고 나 진짜 안아주겠습니다 영화에 정보 없이 갔거든 정보 없이 갔거든 나도 몰랐어 정보 없이 갔거든 아니 자막이 딱 뜨는데 이름이 특이하시잖아 이름이 절대 동병인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우와 향라면 모르겠는데 향라면 나 그랬고 오늘 아 시발 자쌓으면 텁구나 저는 할게요 도의가 있죠 사람 도의가 있지 저 없어요 아 저 이분 결혼식장 안갔어요? 우리 저 코엑스 옆에 거기 기억나죠 거기 쪼끔만 데서 무슨 하우스식으로 하는 그 결혼식장 있잖아요 거기 갔었잖아 거기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이 사람은 아 갔어요? 저는 못갔어요 그때 생망인가 뭐 있어서 아 이름이 뭐 있었는데 어 맞아 아 고씨 아 거기서 얼굴을 보고 여기서 잤자는 못하죠 이승은 안갔대요 이승은 할 수 있겠네 아 해도 되나? 저도 이승은 할 수 있겠네 결혼식장 안갔으니까 아 그러고보면 고씨도 저 팟캐스트 하시잖아요 뭐하죠? 뭐하요? 고씨도 뭐 광산 팟캐스트 미래광산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고씨 한번 모실까요 우리? 그러니까 한번 모십시다 그분 너무 엘레강스한 분이라 여기 오면 아니 그래도 그분이 그 이게 좋잖아요 좋죠 잘 터져요 빵빵 터져 그분이 그 일단 대학원 이상 나온 여자들한테는 완전 먹혀요 에이 우리하고 여기 우리가 더 싼 티 나는게 너무 티 나 그분이 한번 털어주면은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서울대 영문과 출신치고 재미없는 사람은 없네요? 나쁜 새끼들이 많죠 아주 재미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후배도 한진이도 한진이 뭐 저 누구야 저 예능의 안범진 피디 다 웃겨요 다 웃겨요 그 안범진 선배 결혼하셨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최근에? 드디어? 대단하다 거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형이 육군가 그 첫 결혼이에요? 아 아 아 잠깐만 지금 저번에 지금 그 형이 육군가 이러고 있는데 첫 결혼이랑 같이 붙어버리니까 어감이 어 육군가 첫 결혼이에요 아니 전세 여러 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아 범진이 형은 육구도 아니고 육칠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어 내일 모레 쉰이야? 어 육칠인 것 같아 와 진짜 늦장가 가셨구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죠 애가 몇 살 때 그러면 회사를 이제 가고 있죠 저희도 아니 근데 범진이 형이 재산이 많아요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 있고 뭐 이런 식이라 괜찮네 어 자 오늘 영화 한번 갑시다 자 본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본내용 본노인 본노인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씨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노인 줄거리에서 소개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영화 길더라고요 127분 개봉은 12월 18일 생각보다 길었다는 거는 정말 슛 갔다는 거야 보니까 난 127분인지 몰랐어요 한 100분 전에 했는데 이렇게 길었어? 양우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각본하고 연출을 같이 했죠 윤현호 씨도 각본을 참여했고 자 송광호 주연이고요 김영애, 오달수, 곽도원 시완 씨, 송영창 씨 정원중 씨, 조민기 씨 그리고 형수님 형수여!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음탕하게 좀 웃지마 진짜 너 내가 네가 그렇게 웃을까봐 걱정되는데 형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악라 형수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고요 때는 이제 뭐 시국이 하수선하던 80년대 도시에 막 총이 막 등장하고 땡크가 지나다니던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은 안 수상한 것 같잖아 땡크는 안 봅니다 연희때처럼 연희때처럼 지금처럼 가면 곧 보여 멀지 않았어 땡크가 출연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땡크? 전 땡크 송광호 씨가 이제 송우석이라는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좀 특이한 변호사예요 보통 이제 변호사라고 그러면 이제 스카이 출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서울대가 많죠 그중에서도 근데 이 송변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고로 나와가지고 진짜 독학으로 워낙 가난한데 막 공사판에서 일하고 막 힘겹게 힘겹게 살다가 독학으로 이제 변호사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변호사 집단에서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안 끼워줍니다 일단 뭐 서울대가 아니면 연구대만 나와도 사실 또 그런 게 있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저는 되게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말하자면 독거다이로 이제 하는데 그때 눈에 띈 게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들은 잘 아는 안 하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일이 이제 부동산 등기 떼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사법사사들이 보통 하는 사사들이 하는 건데 그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하겠다는 거죠 변호사가 등기를 떼주니까 더 이제 신뢰감도 가고 하니까 일이 막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난다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뭐 사무실도 번듯하게 얻고 비서 두고 사무장 두고 막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뭐 돈맛도 알게 되고 호기롭게 동생들 불러가지고 술도 써고 막 이렇게 요트도 사고 잘 살고 있어요 어 이때까지는 이 송변은 어 연흐 그 연흐라고 말해도 하여튼 많은 변호사들처럼 그렇게 딱히 그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 잘 살면 됐지 어디가 화장실 물을 지금 두 개 먹었어요 저도 좀 갔다 올게요 혼자 누굴 보자 서인마 너 뭐 보고 줄거리 소개할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 그러고 있는데 친구 중에 기자가 하나 있는데 어 기자가 어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라고 말을 해도 묵묵부답이야 왜냐면 돈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가 그 어릴수고 힘든 시절에 국밥 집 이제 단골이 있었는데 그 국밥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어 돈이 없으니까 토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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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한번 했는데 그때 뭐 이제 모른 척 넘어가 준 사실 모른 척 넘어가 준 건 아니죠 못 잡았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나타나서 잘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용서를 구했던 국밥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돈도 안 받고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니가 잘돼서 손해를 많이 계속 데리고 오면서 이 늙은 아줌마 찾아와주는 게 그게 빚 갚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뒤로 계속 그 국밥집을 가는 국밥집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국밥집 아줌마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이 아들이 이 시국사건에 연류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구금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고문 받으면서 근데 이때 뭐 연락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아줌마 갑자기 아들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며불며들 샀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변을 찾아오죠 그 전에 이제 약간 다툼이 약은 있었는데 송변을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인연과 이런 걸 계기로 송변이 조금씩 눈을 뜨는 거죠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점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국사건에 연류되었던 학생들 국밥집 아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20살 뭐 그래봤자 20살 21살짜리 오셨어요 그 젊은 요즘 애기죠 사실 대학교 1, 2학년짜리 애들인데 그 불쌍한 아이들을 변호해주기라고 마음 먹고 앞장서가지고 변호를 하게 됩니다 송변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이 점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개 약한 변호사와 공권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판사 검사 모두로 다 한편인 거예요 사실은 증인들 싸구리 다 한편고 송변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긴 한데 몇몇 의의로운 시민들 거기에 변호사로 이제 나오는데 몇몇 변호사들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막 흔히 이제 거기에서 제일 자주 쓰는 클리셰가 나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딱 그 말이 맞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송변이 이 사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져야 되는 게임인데 안 져주는 거예요 져야 되는 게임인데 안 져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져줘요 마지막은 결국 뭐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에서 송변이 원하던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못 받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송변이 승리하게 되죠 거기까지 딱 끝이에요 그 뒤로 송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송변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런 게 살짝 이제 단면만 살짝 보여주죠 에필로그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어떤 정의로운 어른이 되었다 정도까지 법정에 서게 되는 이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의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장면만 딱 보여주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부산시에 있는 변호사 중에 거의 3분의 2가 이상이 그 자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장면으로 끝맺음을 맺죠 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고 말씀을 드릴 자격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초반에 그 국밥집 김영애 그 아줌마와의 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뭐 이게 좀 막판에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나야 되는데 계속 엉엉 울다가 영화가 끝났네요 끝나버렸네요 근데 이 영화는 보통 어떤 한 실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을 내지는 실제 사건을 두고 영화가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실제 인물이나 실제 사건 때문에 영화가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하고 영화하고 다를 수가 있고 실제가 뭐 영화보다 더 극적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제 사건이나 인물 때문에 영화가 그 아우라에 눌려서 계속 그 실제 사건이나 인물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변호인은 전형적인 후자였어요 계속 그 영화 자체를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겹쳐져서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눈물 짜다가 나왔던 기억이네요 지난주에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생각보다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기사를 봤더니 오프닝 스코어가 아바타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아바타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닝 스코어 다 이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남자 다 이겼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송강호 씨는 올해 들어서 설국열차하고 관상 이미 2천만을 넘었어요 아마 거의 뭐 3천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3천만은 근접하지 않을까 네 쉽더라고요 그래요 이잭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게 봤어요 재밌다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밌게 봤고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끝분보다 앞에 눈물이 많이 터졌어요 국밥집 아줌마와의 그 이야기들 이런 거 사실 되게 클리셰잖아요 근데 뻔한 얘기죠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던 게 참 송강호란 배우고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정말 곽도원 씨도 그렇고 일단 뭐 연기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이게 아까 김무종 PD가 좀 클리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나 다 진박할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대충 다 아는 얘기에요 사실은 다 알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배우들 연기 보는 맛이 있으니까 이 어떤 이 영화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이런 거 외에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영화 그 자체로서 보는 재미가 정말 송강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송강호 김영애 아주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양우석 감독 이거 데뷔작이라고 들었는데 한 서너 번째 찍은 느낌이 나요 느낌이 굉장히 연출도 어설픈 데 없이 세련됐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호프 스프링스였나? 그 뭐였지? 그 저 타미리 존스 나오는 거 호프 스프링스? 네 맞아요 호프 스프링스를 보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영화 보면서 누가 전화하거나 잘 안 그러는데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이 영화 보자마자 우리 동생 부부한테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지? 변호인 꼭 보라고 둘이 꼭 봐야 되려고 동생은 빨갱이라면서요? 동생 부부가 다 빨갱이 같습니다 아유 빨갱이들 꼴보이시다 부부가 단체로요 부부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누군가에게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울림을 주는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때리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변호인 보시면 아마 분명히 누군가에게 소주 한 잔 하자고 전화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스쿼드 많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변호사들은 특히 또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정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많이 봐야 될 영화이긴 하지만 특히 변호사들은 그래요 워낙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순윤 피디는 어떻게 봤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뭐냐면 씨발 그분이 뭐야 난 처음 자막 보고도 기분이 확 상했어 뭐가 기분이 상했냐면 실제 임무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허구임을 밝힙니다였나? 얘기할 때 그분 그러면서 계속 부인해 씨발 왜 부인하냐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노무현이야 그냥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씨발 계속 그분이래 왜 그런 거야 그분이라고 대병사로 지칭을 하는 거지 이유가 뭐야 왜 그분이라는 거야 계속 관계성을 부인해요 뭐냐면 인터뷰할 때도 계속 그러더라고 보니까 관계성을 부인해 흥행에 도움이 안 될까 봐 난 그건 이해해 영화의 흥행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씨발 존나 불쾌한 거야 그분이라고 말하는 게 그분을 제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씨발 이렇잖아요 몇 년 전에 총선 때 제일 코미디가 씨발 정당 이름이 친박연대야 있었죠 친박연대 근데 씨발 친노냐 노빠냐 이러면 아니라고 존나 부인하고 무슨 금기시되는 용어를 입에 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씨발 노무현이라고 무현이 형 그러네 그런 논란이 그게 너무너무 불쾌했어 씨발 무현이 형이 뭐 잘못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고 지금 민주당이 몇 명이나 있어요 친박 친노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대략한 친노라는 거 자체가 씨발 허구인데 왜냐하면 친노 존나 뭐라 해야 된다면서 문희상의 대표에 씨발 존나 코미디야 이소우 영어 보면서 또 다른 마음에서 비해를 느낀 게 민주당에 대한 비회였어 사실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본은 그걸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고 사실상 양당 체제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안철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주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애매해졌는데 벌써 양당 체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너무 못해 사실 민주당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 똑똑해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노를 표할 데가 없는 왜냐하면 민주당도 싫거든 좋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는 거지 얘들을 이뻐해주기에 힘든 거야 지금 승훈아 이렇게 화내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민주당이고 뭐고 이건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노무현이라고 얘기를 못해 아니 뭐 잘못했냐고 노무현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지 그러니까 다 그분 시발 그분의 이름에 욕되게 그러고선 감독이든 뭐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시발 존나 부인해 뭐라고 부인하냐면 아 존나 빡도네 시발 실제 그것과 연관짓지 말고 그냥 영화 자체로서 봐줬으면 좋겠대 시발 그걸 말이라고 해 시발 그럼 내가 왜 처울어 나 영화 보면서 진짜 존나 처울었거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시발 그 실제 사건과 관계없으면 내가 이 영화 보고 울겠어 장난하냐고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겹쳐지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도 얘기했잖아 뻔한 클리셰인데 이거를 다른 다른 영화에서 봤으면 우리가 울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 울었을까 스탠스가 민주당의 스탠스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존나 판 다음에 친노 존나 물러가라고 얘기해 시발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들 필요할 땐 갖다가 존나 써먹고 팔아먹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써먹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뭐 만든 뭐 한 FT에 이명박이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시발 말이야 막걸리야 장난해 뭐냐면 왜 시발 존나 부인해 난 노빠야 난 노무현 대통령 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 잘못됐어 왜 시발 그러면 친박연대는 시발 정당까지 만들을 때도 욕 아무도 안 하다가 친노라 그러면 아이고 친노는 우린 친노가 아니에요 시발 난 저 노빠 아니에요 장난해 난 노빠야 난 노무현 대통령 존나 좋아한다고 시발 이 영화 보면서 왜 사람들이 처우는데 시발 노무현 대통령 존나 부정하고 그분의 삶을 욕되게 물론 마음은 알겠어 영화 환경에 방해가 되니까 시발 그래도 이 영화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 존나 그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실제 인물 말고 영화 자체로서 봐줬으면 좋겠다 야 이 시발 그러면 이 영화 10분의 1밖에 안 봐 장난하냐 아우 개가 틀렸더니 이게 그 이수근 PD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현에 대한 그런 향수 이런 걸 이용만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부인하는 거니까 왜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들어가자마자 철철 울었던 게 사실은 영화에 중첩되는 이미지가 계속 우리는 스크린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약간 두겹의 스크린을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 앞면에는 명백히 옷 입는 거라든지 촌스러운 넥타이나 이런 것도 다 명백한 나빠왔어요 고기 앨범 망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 얼굴이 있는 상태에서 명백한 갖고 오고 말고도 아니고 그냥 노무현 정기 영화야 머니볼이 빌리빈 영화라면 이건 노무현 영화야 근데 빌리빈 머니볼을 가고 빌리빈 얘기할 땐 아무도 씨발 빌리빈과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굳이 무슨 씨발 관계가 없네 장난해 개새끼들아 아휴 우리가 우리가 친노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씨발 이건 뜻 있는 영화잖아 뜻 있는 영화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분이라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지들 필요할 땐 갖다 먹고 팔고 영화 흥행에는 도움되면서 영화 흥행에 방해될 건 또 안 하고 싶대 이거는 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고시생이 술집 전자 만드는 그 80년대 영화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갖다 이용해 먹는 거야 딱 붙으면 바이바이 아휴 씨발 진짜 너무너무 그래갖고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내내 울었죠 기본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울면서 보다가 그 87년 장면 있잖아요 무현이 형 그때부터는 거의 거의 극장에서 그렇게까지 울을 사람 없었는데 나 혼자서 막 퍼벅 울었어 오열 보통 딴 영화에서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법한데 그 영화에서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영화 보고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 막 우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아니 왜 울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펑펑 울어도 영화 보는데 내가 영화 보는데 사실 옆에서 시끄럽게 울면 방해되잖아요 정말 시끄럽게 울었거든요 방해되지만 방해되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일배충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예요 근데 그 정서를 이용해서 장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발 부인하냐고 그러네 그게 너무너무 불쾌해서 지금도 그 인터뷰 기사만 보면 화가 나요 강호영이 정말 뜻을 가지고 자기 불이익을 볼지 지금은 흥행하고 있지만 사실 송강호 배우가 이걸 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용기있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투자도 열정이 되고 다 된 거잖아요 초반에 그런 인터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작품을 끝으로 내가 시나리오가 끊겼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영화 개봉 직전에 몇 번 나왔었어요 조선일보 그것도 있잖아요 급전이 필요했나 급전이 필요했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몰라요? 내 생각에 아마 캐봤을 거야 근데 캐봤는데 안 나온 거 같아 돈이 꽤 많은 거지 계좌를 따봤는데 한 30, 40억 있는 거야 이거 아닌데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큰 배우들은 보통 한 해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찍는데 올해 관상 찍고 설국열차 찍었으면 두 편 정도 찍었으면 더 이상 안 찍는데 설국열차은 이미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이에요 하여튼 얘기가 그래요 한 해 한 편 두 편이 개봉하는 게 말이었는데 세 편이나 찍는 걸 보니까 급전이 필요했나 이걸 시발 사설인지 칼럼인지 라고 쓰고 있어 그게 시발 조선일보 수준이라고 여기 내가 성대모사 하면서 조선일보 신부만 우연히 봐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송강호 배우가 급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지원 음성지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엄상사 앵커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려요? 음성지원의 코나 송강호 사나 내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참 큰일일세 영화 보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는데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송년회 하면서 우리 피앙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앙과의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됐냐면 옛날에 이순영의 파워 FM 그거 진행을 할 때 맡을 때 제가 맡을 때 이순영씨가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셨어요 갔는데 누가 대타로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는 박선영 아나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봤지 박선영 아나운서와 같이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정말 예상대로 너무 잘하는 거야 예상보다 더 잘하는 거야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친구 진짜 물건일세 그러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생방을 하고 토요일날 이제 녹음을 떴어요 일요일 거를 그래가지고 일요일 거를 녹음을 하고 집에 있는데 토요일 밤인가에 일요일 아침인가 하여튼 토요일 새벽에 돌아왔죠 그 새벽에 턱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녹음했던 거를 이제 그 카트를 벗어 치우고 다시 생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신청곡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은 신청곡들 대표적인 게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바비킴의 소나무 뭐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이 신청곡이 많이 와서 이렇게 틀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니까 되게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뭔가 코너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도 문자 추도 문자들을 읽고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아주 아니다가 잉글리시 할 수도 없고 예 그러시니까 그런가 아주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스탠다드한 에임노 마운틴 하이어 이런 거 시발 진짜 아 저 개새끼 진짜 야 진짜 거기서 시발 야 그걸 트는 그 개새끼가 있으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일단 나오는데 어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노래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원신현 그 작가가 만든 시인이 쓴 가사에 원태현 아니에요 아 원태현 원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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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감독 원신현 감독 감독 구타유발자 감독 미안해요 어쨌든 원신현 원신현 아직 피사다 다녀요 네 잘 다니고 계세요 우리 거 계속 듣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재기입니다 원과장님 반가워요 헬로우 얘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했지 원래 그 영화가 있어요 권상우 이보영 이범수가 주연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얘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그 시나리오도 아마 원태현 작가가 쓴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고 그 제목 뭐지 뭐 뭐더라 제목이 되게 막 시적인 제목이야 이따 치고 어 어 뭐 뭐더라 무슨 슬픔보다 슬픈 이야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 슬픔보다 슬픈 이야기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이 있는데 원래 그 영화 주제곡으로 쓰였던 노래예요 그 노래 자체도 물론 되게 좋은 노래긴 한데 그 노래에 사실 감흥이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아 그날 아침에 막 그 노래가 나오는데 진짜 눈물이 맺히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갖고서 뭐 노래라든지 창작물을 대하느냐 어 그 영화를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지차인 거야 그 노래가 원래도 좋은 노래긴 했지만 내가 눈물 흘릴 정도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아침에 새벽에 그 노래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저는 그때 원래도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잘 못 듣고 잘 못 트는 노래가 한 곡이 생겼어요 김광석의 그날들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좋죠 그 노래 그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저 제가 그때 AM에 있을텐데 그 노래를 뭐하고 있었냐 그때? 뭔지 기억하는데 그날은 내가 DJ 처리를 진행했나봐 하여튼 뭔가 갑자기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DJ 처리를 난까봐 그러니까 DJ 처리를 까고 그러니까 아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아 영석이 형이었나 아무튼 누가 누가인지 기억은 정확히 갔는데 그날들을 이렇게 의도하고도 틀었지만 애초부터 의도를 하고 틀었어요 그날들을 근데 그날 이후로 잘 못 듣게 됐어요 그런 노래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절절해가지고 못 듣는 노래들이 생기죠 맞아 뭐냐면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뭐 숯불 마시고 새벽에 이렇게 아우 일어났는데 문자가 후배한테 왔어요 동우라는 이제 쏜이 다니는 친구인데 동우한테 이제 문자가 와있더라고 보니까 노 대통령 돌아가셨어 15월 노태우 죽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쩌라고 근호가 아니라 근호였다 난 그때 그가고 있었어 이경실 아침에 그 뭐 한 월요일쯤에 그 이제 말하자면 방송에서 아 저도 했겠구나 정말 그 한 달간 제가 그렇게 많이 우는지 알게 된 사실 몇 가지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인지는 처음 알겠다 제 평생 운과의 90%를 2009년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울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 왜 수사적으로 울다 지쳐 잠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개똥벌라네요 응 개똥벌라네요 정말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 한 달 동안 매일 울다 지쳐 잠들었거든요 사람이 연애를 제대로 안 했네 그러네 항상 울다 지쳐 잠들어요 저런 표현들이 진짜 겪어보면 아 이게 문학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여러분 피똥 싼다는 말 아시죠 피똥 나오죠 진짜 사람이 피폐해지면 똥에서 피가 섞여 나온대요 똥미닭 벌거가지고 매운거 매운맛으로 한 잔씩 먹어봐요 다음날 바로 피똥이에요 얄짤없어요 얄짤없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코믹한게 이게 또 밖에 나와서는 안 울잖아요 혼자 있을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회사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위히 한 다음에 막 그 며칠 뒤였죠 6일 뒤였나 이제 장례식 시청 앞에 장례식 노무현이라는 사람 뭐 이런 다큐멘터리 MBC 다큐멘터리 그런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우는거야 그래서 모시고 사는 분이 그만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같이 울면서도 그만 좀 봤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우니까 그만 좀 보라고 그런거야 아 지금 나는 근데 그 이분하고 실제로 둘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그 SBS 여의도에 있는 구내식당 앤수리가 밥 먹은 적이 있어요 옆에 있었구나 그때 사과 얘기했잖아 한 번 방송에서 두 번 했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보는데 진짜 밥 먹는 장면 유난히 많이 나오잖아 정말 저렇게 먹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밥 먹는다니까 숟가락 이렇게 딱 들고 진짜 돼지국밥 같이 한 번 먹어보고 싶다 그때 국밥이었던 무슨 국이었는데 말아서 드셨던 거 아 정말 SBS 짠하다 짠해 그때 그 전에 우리 총괄국장이셨던 김동훈 국장님이 옛날에 담당 PD이셨잖아요 우리 노무현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김동훈 국장님이 그렇게 혼내셨다고 진행 못한다고 얼마짓 아니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데 진행 못할 수도 있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진행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진행까지 잘해야 되니 아 정말 밥 먹을 생각도 나고 저도 그때 그 시장 앞에 갔었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아이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세대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오공청문회의 스타예요 아 명패가 뭔가 던졌지 명패 던지는 뭐 그거 그거는 조금 약간 그 뒤쯤에 그게 아마 국제 그룹 이거 관련된 정문회였을 거야 정주영 회장한테 던진 거 아니었어요? 뭐 하여튼 오공 관련해서 오공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이미 스타가 됐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오공청문회의 스타잖아 청문회의 스타잖아 근데 이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면 그가 스타가 됐던 이유가 그가 말빨이 좋아서 그가 뭐 엄청나게 뭐 말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때 노무현을 스타로 만든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명패를 던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아 너무 심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건 알겠는데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시거나 뭐 정기를 읽으시면은 그게 결코 심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재작년인가 저 통진당 어떤 의원이 최루탄인가를 뭐 국회에서 터뜨린 적이 있어요 강기가 말하는 거가 아니아니 아니아니 무슨 김선동 의원인가 김선동 의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루탄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용산 참사랑 이 노무현 명패던진 거랑 이런 것들은 다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힘을 가진 자들 이른바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궁지로 몰아넣은 다음에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하면 그것만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익 PD를 가지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막 잘리게 하고 막 자식 가지고 협박하고 이러다 보면 이재익 PD가 뭔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보라고 저 새끼 저런 새끼라고 비이성적인 새끼라고 그렇게 뭘 하는 사람이 나쁜 건지 아니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건지는 명확 관한 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나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뭘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최근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경태인데 조경태 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뻔해요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선 가정폭력하는 가장 보는 것 같아요 왜 집안에서만 행패야 그 사람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지 알겠어 문재인이 부산에서 경쟁자가 될까봐 자기가 단독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침뱉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 궁지에 몰려서 고양이가 쥐새끼 잡아먹으려고 쥐새끼 궁지에 몰렸는데 쥐새끼가 고양이 물면 아니 어떻게 고양이를 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폭력적이다 어떻게 물 수가 있지 어? 폭력적인데? 쥐가 아니네 미키 마우스인 줄 알았더니 쥐의 본분을 잊었는데 쥐의 본분을 잊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영화 얘기보다 참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영화 얘기 뭐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요 당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뭐냐면 이거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욕을 하면 어?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 풀리고 대통령 저 나라님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 옛날에 왕도 욕했다는데 대통령 욕해서 국민들이 저 마음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면 얼마든지 해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눈물 흘린 말 중인데 그게 정확히 뭐였냐면 계란을 맞은 적 있어요 FTA 나 공항인가 해서 기억난다 계란을 맞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한 말이 가끔 계란도 맞아주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기분도 풀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의 말이었구나 어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말 정도면 되겠는데 문제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지켜주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민과의 뭐 검찰과의 검사와의 대화인가 그런 식으로 맞짱토로 거기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막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개긴다는 게 내가 잘못됐던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똘레랑스를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그 극단으로부터 뭐 나중에 수사 당하고 뭐 하고 저기 비난 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설설 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가질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인 거야 이게 인간의 비열한 본성 중에 한 가지인데 열 가지를 잘하던 사람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로 열 가지를 다 잘못한 것처럼 매도당하지만 열 가지를 잘못한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로 열 가지를 다 덮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은 선상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러니까 물론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건 아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왜 다 욕을 하고 있냐 저쪽을 더 저쪽은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데 그쪽을 욕하고 있으라고요 그게 병신 같은 거예요 왜 집안에서 침을 뱉고 같은 편한테 욕을 해요 같은 편한테 발길질하지 마시고 그 발길질할 걸 저쪽에다 발길질 이게 내가 새누리당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필요할 땐 같은 편한테 침 뱉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배워야 돼요 왜 같은 편한테 침을 뱉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그 변호인 제가 제가 언제 봤어요? 저는 개봉한 날 언제 봤어요? 개봉한 날 봤죠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뭐 변호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보도들이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지지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누르는 거지 누르는 건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 사실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네 보면서 이 영화가 제발 그런 방향으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뭐냐면 옛날 얘기다 민주당은 무슨 말인지 알죠 과거다 과거의 정당이 노무현 때의 정당이야 이제는 아니야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뭐 이성윤 피디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그 말하자면 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투표하고 어느 정당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지해요 근데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뭐 이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금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네 분이 많으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 보고 근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악 악이라는 게 뭘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조차도 악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뭐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훨씬 더 오히려 진보 쪽 인사들보다 고수 쪽 인사들이 훨씬 더 예의받고 사람 괜찮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어요 매너 좋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악이라는 게 뭘까 악은 왜 생겨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악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요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야 있어 근데 그 악을 누가 만드냐면 다수의 비겁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비겁이란 것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비겁하게 눈 감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 나오는 판사 송영창 씨가 연기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나가기 위해서 검사도 마찬가지고 잘나가기 위해서 눈 감는 비겁이 있어요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입 다무는 비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겁이에요 말하자면 변화하기 전에 송병 같은 깨닫기 전에 송병 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비겁함이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비겁함이 있는데 그 비겁함들이 모여서 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 다무는 순간 그건 악의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 문제에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문제건 잘 모르는 문제 예를 들면 철도 민영화라든지 사대강이든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내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은 있거든요 거기에 중립이라는 입장은 없어요 보통 근데 진짜 이번에 변호인 하는 시점이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그러니까 어 참 시점 정말 타이밍 정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언제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했어도 1년 뒤에 했거나 5개월 전에 했고 한 2년 뒤에 했으면 더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중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당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립이 없어요 세상에 중립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에는 중립이란 게 있을 수 없는데 중립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내가 의견을 표시하는 순간 손해보고 예를 들면 내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어떤 쪽도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죠 정치는 잘 몰라서 저는 이영하 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은정 피디는 지도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굉장히 훌륭한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지 여러분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걸 존중해주고 똘레랑스를 베풀어서 오히려 그쪽에서 자기들을 공격을 할지언정 저는 그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저는 가장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게 딜레마가 있는 거야 이 정권이 보통 되게 나 진짜 되게 열받는 비난이 뭔지 아세요? 그 흔히 뭐 법조인이나 법조 쪽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야 검찰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그거 뭐 잡을 줄 모르나 안 잡은 거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아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를 받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좋은 질문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와 정말 근데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세법 변호사로 흔히 말해서 잘 살 수 있었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니고 조금 좀 열악한 상황이었다면 좀 덜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존경스럽지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표현하는 점은 뭐냐면 자기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희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세법 변호사로서 잘 나갔잖아요 거기에 무슨 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돼서 전도 양양하게 부산에서 말하자면 유지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포기한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걸 내려놓고 가는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본인이 권위적으로 모든 기관들과 모든 그 말하자면 파워풀한 우리나라의 5대 기관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 위치에 서 있는데도 본인이 그거를 저는 놨다는 게 저는 그게 저는 가장 존경스러워요 리더로서 모두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리더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사는데 30조에 살 걸 25조에 사면 5조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더한테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5조 절약했다고 리더한테 무슨 뭘 해주거나 생기는 거 없어요 천만 원이라도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예를 들면 25조에 살 걸 30조에 산다고 한 다음에 거기 1조만 달라고 그러면 그쪽 파는 입장에서는 땡큐하고 왜냐하면 4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리더라는 거는 이용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재개발 조합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재개발 조합장도 아파트 한 채 더 받기로 하고 말하자면 분당금 더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금 더 내는 걸로 합의해 준 다음에 하면 돼요 그래서 리더란 건 도덕성이 없으면 해먹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집단을 망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도덕성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거는 논밭에 시게 버렸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면서 희생을 했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를 손해보면서도 무언가를 한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송 변호사처럼 무현영처럼 자기가 세무변호사로서 잘 나가고 돈 잘 벌 수 있는데 굳이 약한 사람들 위해 그걸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그걸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살았느냐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보잖아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변 경우는 있지만 손해를 자기가 감수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이익만 쫓으며 살아왔는데 그 이익만 쫓는 와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이 그것도 비명행사에 가까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굉장한 손해를 본 거지만 그 사람이 희생을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희생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거지 살면서 지금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무언가 남을 위해 희생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지도자의 조건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희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희생을 안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넬슨 만델라가 죽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고 전 세계에서 사절을 보내고 난리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희생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건 책에 봐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기에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면서 희생을 한 적이 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이게 뭐랄까 과실과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럼요 여기에 지금 변호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게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분들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김현장 같은데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근데 그런 왜 저기 굉장히 좋은 기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왜 NGO 같은 데 중에서도 좋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저는 간혹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정말 물론 성적이 안 돼서 거기 가시는 분들도 훌륭한 변호사이시지만 더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도 물론 훌륭한 변호사이시지만 아니 물론 그분들도 뭐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막 김현장 같은데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야 나로서는 와 저분들은 예를 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구나 나 저분들은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재피디는 인생을 바꾼 극적인 경험들이 뭐가 있었나요 저는 그 두 번인데 서울 올라왔을 때 시골 올라왔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아버지가 이제 그 80년대 때 말하자면 정화위원이라는 무신부시안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앞두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80년대 국회의원을 앞두고 계셨어요 지방에서 땅도 많고 유지니까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서울에 와서 약국을 하신 거예요 그게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금빛지를 다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갖고 계신 게 많았어요 그거 이제 몇 개 내놓으시면 이제 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정말 정말 아버지가 제 저때가 오신 거거든요 제가 하도 서울 가지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정말 지랄지랄 하죠 서울 가고 싶다고 저 철없는 머릿속에는 밀크쉐이크 먹고 막 예쁜 여전 먹고 이러니까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대단한 무슨 집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티파니 보고 어 티파니 보고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아버지가 정말 알았다 얘가 그럼 서울에 공부하고 싶으면 정리하고 정리하고 서울로 왔을 때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근데 나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돼요 시점이 똑같아요 아버지 그 이제 한참 혈기 얘가 거의 이승훈 같았던 시절 있었어요 이승훈처럼 완전 빨갱이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아버지가 정합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많은 걸 내려놓고 서울로 왔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죠 이게 너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인데 또 아버지 그 과거를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를 존경해야 될지 아버지를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고민했던 경험이 저를 되게 저를 관제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아요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김은영 피디는 무슨 경험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번이 구호학번인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승훈 피디는 당부모 맨날 치러다녔다고 맨날 그러는데 억지로나마 끌려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억지로나마 억지로나마 선배들이 왜냐면 그때만 해도 과에서 학생회장 하던 형들은 대부분 운동권이었거든요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만 해도 무조건 열심히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학생회장 이런 거 과에서라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매일 나갔잖아요 그때 혹시 안 나갔어요? 뭐 95년도 이럴 때? 1학년 때 1학년 때 94, 95까지는 했었어요 2학년 때까지 근데 96년도 되니까 완전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97에는 IMF 터지면서 싹 없어졌죠 그쵸 그쵸 IMF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입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IMF 전과 후가 입시가 완전 달라요 IMF 딱 터지고 난 이후부터 공무원,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직업들이 완전 다 몰리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때문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파트값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거의 우리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학군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가 가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래프를 그렸죠 네 근데 97년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가 커트라인 1등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만 해도 IMF 전만 해도 당위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렇죠 야 머리 좋고 천재적인 애들은 서울대 물리학과 가서 우리나라 어떤 그 물리학 학문 이끌어야 돼 우리나라의 그 이공계를 이끌어 가야되라는 당위가 존재했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당위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 머리 좋은 애들은 물리학과 가야되라는 게 자격적으로 몰렸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왜냐면 불안하니까 직장이라는 게 불안해지니까 어떻게든 뭐 의대 약대 이런 데가 커트라인이 막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변혁의 시기였는데 그때는 막 이제 막 오만대 다 다니잖아요 그 앞에 뭐 아크로폴리스인가 거기서 하는 거는 물론이고 뭐 가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때는 주류였어요 저희의 메인스트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형들이 하고 친구들이 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우리 하는 즐겁게 하는 정말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나가서 운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안도 있었지만 5.18 그 민주화 특별법을 그 당시에 제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슈가 말하자면 저희 구호학번 세대로서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는 그때 쓰리가락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 당구장에서 아줌마 나왔어요 아줌마 요구르트 특어미스도 안되나 아줌마 저는 간짜장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냥 짜장을 시켜줘요 말하면서 제가 100번 정도 했던 거 만지네요 아니 근데 김은정 피디는 당구구 못 치잖아요 아니 우리 때는 당구장 가있네 간짜장 100번 먹어본 사람 같아 당구 몇이에요 아니 당구는 아니 간짜장 당구가 몇이냐고 그래서 당구는 몇 다만 치라고 몇 다만 당구는 거의 안 쳤어요 그냥 짜장면만 먹었어요 이 새끼 저는 그래도 그렇게 그때 열심히 쳐서 25개 칩니다 어우 진짜? 장구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포켓볼은 쳐봤을 거 아니에요 포켓볼은 많이 쳤죠 포켓볼은 진짜 많이 쳤죠 어쩌다 씨바 요구르트 얘기까지 갔는데 요구르트가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다? 아니 그래서 그 저희 어릴 때 저 6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되게 특이한 선생님이었어요 남편이 한국일바 기자셨는데 한국일바는 뭐야? 한국일바 한국일바 한국일바? 그래서 한국일보 여기 사옥 아세요? 경복궁 앞에 지금 쌍둥이 이렇게 된 그 초록색과 흰색의 그 뭐라 그러지? 리본문이라고 해야되나? 한국일보 그 당시에는 한국일보 차도 있었던 거 아세요? 초록색 한국일보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 차 있었던 거 아세요? 아 어쨌든 그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던 그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이 아니 이승필가 물어봤잖아 내 인생을 변화시킨 얘기가 뭐냐고 아니 조용히 해봐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줄게요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늘 사기를 치면서 얼렁뚱땅 사기를 치면서 살아왔다 야 아무래도 먹고 당분은 안 치는데 간짜장도 해먹고 결혼식은 가서 부주를 안내고 밥만 먹고 그 선생님이 그 항상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뭘 맨날 뭐 사회시간에 이럴 때 질문을 시키고 막 이랬는데 6학년이니까 우리도 그때 이미 좀 머리가 굵었었나봐요 항상 우리가 뭐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우리의 그 6학년 때 이밀뚜라는 애가 있었어 아버지가 제가 이발소를 하시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고향이 광주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손을 갑자기 들더니 그 선생님 그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때만 해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응 그랬죠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아롱 사태도 아니고 광주 사태라고 불렀던 시절이에요 그 이밀뚜라는 애가 그러는 거 선생님 그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광주 사태는 전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88년도에 우리 6학년 때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그 깨어 계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기자시고 근데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로부터 6년 후에 5.18 민주화 특별법 만든다고 저희가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흔히 말하는 정경들 앞에도 서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밀뚜가 던진 질문을 저는 6년 후에 대답을 얻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아셨어요? EJPD 몰랐죠 그 실체를 아셨어요? 대학 와서 알죠 대학 와서 알았어요 에리카의 역사람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E.H.카 E.H.카 그 책 봤죠 E.H.카 정거 딱 고판이야 고판형으로 그거죠 그거죠 이승윤 피디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언제 그 실체를 정확히 인지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알았는지 저는 알게 됐다 그냥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파케를 따로 만들어요 김은종의 광주민주화운동 그래서 그 이밀뚜라는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밀뚜가 던진 질문을 95년도에 그 해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두 때문에 그랬다고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30분을 그 얘기를 하고 있나? 너무 돌아와 이 양반이 진짜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너무 돌아와요 그 왜 이재익 피디가 저런 세놀이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해요 천만 원 내야 되는 세금 안 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이득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분들 중에 세놀이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 통계조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이유가 큰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길 지지한다는 것이 내가 마치 이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그렇죠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랑 똑같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뭐 이승훈 피디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내 편이 너무 싫어지면 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저 중건이의 선배들 내가 볼 때도 10년 뒤에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 이러다가 너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형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내일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도 몰라 그 두 가지 이유 정도 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여러분 이승훈이 돌아서면 큰일 납니다 저 새끼 돌아서면 부관참샬롬이라고 지금 댓글에 올라와 있어 절대 돌아서면 안 되는 놈으로 지금 내가 바로 너무너무 너무너무해 이런 거 합니다 진짜 얘 돌아서면 무서울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정말 저는 그 정도의 이유 정도 생각해요 두 가지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의 각 개인별로 세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라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실제 세상이 있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어요 박정희는 독재자 자 박정희를 독재자라는 건 세계 실제의 세계인 거고 머릿속의 세계에서는 박정희가 우리의 반인반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머릿속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는 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계랑 실제의 세계는 다른 세계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 예를 들면 50억의 인구가 있다는 얘기는 50억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실제의 세계와 머릿속의 세계가 차이가 나는데 머릿속의 세계는 내 머릿속에서 새로 구성되는 세계잖아요 그 머릿속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말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게 머릿속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언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보수의 기준에 어떤 것도 맞잖아요 맨날 혁신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바꾸겠다고 말하는데 보수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수라는 언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의 파란색이 아니더라도 난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쪽에 붙을 거야 거기는 사실은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장악당하면 언어를 장악한다는 건 세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의 세계를 내가 마음대로 장악할 수가 난 보수가 아니어도 보수라고 얘기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보수적이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위험에 빠지는 거를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장악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꾼다고 그럴 때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시비 읽거나 싸움을 하나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언어를 장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굉장히 능해요 새누리당은 언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문장구가 안 나온 건데 감금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럼 감금했나 보다가 되는 거죠 인권문제로 갑자기 본질이 완전 호도되는 거 그 사람은 문장구가 안 나온 건데 나오세요 괜찮아요 열어드릴게요 하는데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장악을 당하니까 이게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그거에 약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장악당해서 그냥 그 장악당한 대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을 만났을 때 말을 못 알아듣고 화내지 말고 아우 답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설득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엉상섭이 있어요 그게 문제야 엉상섭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생각 들죠 택시 탈 때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 모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계신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애 등록금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 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우신데 근데 선두리당을 지지하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지금 이 당을 지지를 하시면 본인의 생활에 있어서 보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더 보탬이 더 많은데 우리가 택시 타고 예를 들어서 5천원어치 가는데 그 사이에 그걸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고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승훈 피드로 김우정 피드로 그렇지만 뭐 승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좌파인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주변에도 젊은 나이가 있으니까 제 또래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아니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좌파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를 장악했다는 거야 나는 보수적인데 보수라는 언어를 저쪽에서 장악했기 때문에 나는 좌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누리당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세누리당 지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미국에서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이제 다 이제 이쪽이죠 그 나이대는 사실 그렇게 많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말 그런 얘기가 약간 돌았어요 뭐냐면 이제 10년 했으면 다음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반합처럼 한 10년 이쪽에서 했으니까 5년이 돼 10년이 돼 이쪽에서 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의 방향이 좀 너무 일률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너무 시끄러워졌으니까 지금 이것도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이게 사회불안이라는 게 이러다가 정말 크게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좀 넘어갔다가 다시 또 오는 것도 방법이니까 역사가 계속되니까 근데 되게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컨대 어 근데 중요한 거 이러다가 또못할 것 같아 애들이 아니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컨대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도요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영화가 됐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죠 이렇게 거꾸로 오기는 굉장히 진짜 거의 뭐 나라를 막 개혁 아니라 개혁 할아버지가 와도 맞아요 한번 이 방향으로 갔던 부분들이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거는 정해버려버리면 FCA 같은 거 좀 백두가 안 되잖아 정권이 몇 번을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종편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한번 돌아가면 멈추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쑥쑥 내주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이겼으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미국보다 훨씬 지금 좋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소득은 적어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료 의료가 미국보다 한 만 배나 십만 배 정도 좋거든요 제발 우리 아이가 사는 시대에 미국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첫 짝 갑시다 맞자 뭐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해보세요 저는 일단 핸디캡을 하나 지고 거북 등껍질을 지고 가기 때문에 자 시원하게 털어봐요 한번 일단 우리 송변 인 아니 이렇게 잘 들어봐요 근거가 재밌어 근거가 송변이랑 그 누구 말하는 건지 알죠 초반에 영어 초반에 등장했던 그 마담 근거가 있어 고 마담 레지 고 다음 시퀀스가 뭐냐면 송변이랑 송변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애들 자고 있는데 밥을 먹어요 이제 쥐가 다녀요 기억나요? 쥐가 찍찍 걸으니까 송변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 아 새끼를 날라 그러나 계속 밥을 그냥 먹더라구요 마담이랑 잔거에요? 그래요 아쉽지가 않은거지 보통 그러다 자거든요 부부들이 부부들이 보통 둘이 밥 먹다가 자고 어 새끼 얘기까지 했으면 자전 얘기인데 쥐도 그 깨알같이 깨알같이 쥐 쥐 명장면이야 새끼를 날라 그러나 했는데 거기서 앉았다는 것은 이미 어 많이 해소가 되고 현자였다는 얘기죠 인은 인인데요 어 저는 그 근거에 반대를 던지고 싶습니다 뭔가요? 그 근거는 성립 성립하지 않아요 왜? 우리 무현이 형은 하룻밤에 백번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어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룻밤에 백번은 넣었거네요 그건거 말고 그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거로 백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담도 했다 어 그래요 그래요 무형 멋있네 씨발 인 다음거 다음거 아 인 우리 달수 다음거 제가 하나 갈게요 달수 다 갔어 다음거 제가 하나 갈게요 여기 보면은 사무실이 번창해서 우리 저 문양아 미스문을 고용을 합니다 이건 뭐 입 아프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 여기서 이제 미스문하고 오달수 뭐 이러면은 당신은 아마추어 당신은 자짝 아마추어 당신은 자짝 아마추어 여기서 요거 정도 나와줘야 당신은 자짝 틀어 뭔데 뭘거같아요 자짝 아니고 피스타치오 뭐 이런정도 뭘거같아요 뭔데 여기서 이제 오달수 나오면 이제 그 자짝 입문자 초심자 어 여기서 그 짬뽕 배달원 거기 정도는 가줘야 당신은 자짝 프로 야 생각해봐 이 새끼 야 여기서 저 송광호가 이렇게 물어본다 너 점심 먹었나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야 생각해봐 그 80년대 초반에 그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부가 아저씨가 말하자면은 이 오토바이를 자전거를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서 몇 시간을 죽 때려야 돼 그럼 사장님한테 엄청 혼날 거 아니야 겨우 짬뽕 한 그릇 먹자고 사장님한테 혼날까 인 무조건이에요 콜 인 옷도 바꿔주고 막 그치 그럼 그정도 바꿔주고 자전거 내주려면 우리 저 문양이 문양이 우리 문양이 저 이 사건에 굉장히 키 역할을 한거에요 훌륭한거에요 우리 문양 또 뭐있나요 그 해동건설 하드님이시죠 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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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 500명으로 해줬을거 같아요 보통 그런 남자들이 정의로운 남자들이 좌절을 느끼면 그걸로 풀어요 완전 맥혀 류수영 류수영 그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영화 얘기를 너무 못했는데 뭐 할 수 없죠 어 이대로 자자 끝이에요? 어 너 없어? 없어요 다 내가 얘기했던거 밖에 없어 그 무리한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차마 못하겠더라고 송병과 북밥 나 하나 에이 그거 말고 그거는 추적스럽고 하나 있어 깨끗한거 하나 있어 깔끔한거 저도 하나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나 있어 그건 아니겠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할까?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할까? 어 하나 둘 셋 아파트 아이 아니네 아파트 아줌마 아파트 아줌마 너 자꾸 무현이형을 신격화시키지마 무현이형도 아파트 아줌마랑 힘들어 야 나 근거있다 뭐 근거있다 그 아줌마한테 너 나머지 눈썹도 마저 그리려고 야 야 씨발 인이다 그래 이 새끼야 아줌마도 갖고가 인 인 인이야 나는 이제 곽도원이랑 중위 곽도원이 중위를 그 꼴로 만든거에요 그래요 인? 잘 모르겠어요 그정도 되야 증언하러가 생각해봐 어 증언하게 만든다 목소리로 증언했는데 이 개새끼 나를 어때 인? 박도원이랑 중위 야 야 아까 얘기하다가 마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나 이 중위같은 사람들이 어 정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거야 자기가 그렇게 니 마이로 빠져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이런 엄청난 사람인거야 그래서 뭐가 엄청난 그래서 인 그래서 인 인 곽도원과 우리 중위님 인 자 이게 마무리하죠 이 영화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해주세요 볼 별점 뭐 한 4개 드릴 수 있구요 좋았던 점은 연기 좀 너무 좋았어요 손광호 연기는 정말 좋았고 어 혼신을 다한 연기랑 이런 것이다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결말을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에필로그처럼 처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 네 저도 반드시 꼭 볼 드리고 싶구요 별점 4개 드리고 싶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음 일단 뭐 아우 좋았던 점이라고 해야 되나 두 시간 내내 아마 철철 우시게 될거에요 아마 영화 보시게 되면은 아쉬웠던 점은 저는 뭐 특별히 아쉬웠던 점 없었어요 저는 별점 5개 그리고 뭐 당연히 볼이구요 좋았던 점은 연기도 좋았고 만듦새도 좋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마음껏 울 수 있어서 좋았구요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힘들정도로 운영 막 그날 오후 내내 힘들었거든요 너무 울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쉬웠던 점은 반대로 그거에요 이게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이신가요? 동거 중에? 이렇게 울 순 없죠 이렇게까지 울 순 없어요 아이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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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천장 지구 천장 지구 이후에 아이엠쌤 아이 이 싸웡 이 새끼야 아쉬웠던 점은 너무 울어서 영화를 보는거 힘들어서 지금 사실 제가 한 번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한두 번 영화를 더 보고 싶은데 그 너무 힘든 게 무서워서 또 볼 자신이 없어요 시간이 안 날걸? 다음 파켓 때문에? 아니 다음 주에는 2013년에 보기 때문에 볼 수 있어 다음 주 여러분들 2013년도 영화 어워드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일 주소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은 영화 얘기를 많이 못해드렸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한 영화라 영화를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시내타운 S에서는 오늘 저희가 한 얘기보다는 주로 영화 얘기를 할 테니까 일요일에 11시에 방송되는 시내타운 S 들어주시면 영화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한다? 저 새끼 존나 뻔뻔한데? 맨날 자짠 얘기하고 떡 얘기하다가 끝났으면서 변화가 된 변이라고 저는 말만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광과 가능한 야매방송 월급쟁이들의 안희당님 방송 신내타운 나인틴 85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듣는 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저 달에 푸르른 솔리폴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바람마다 눈 몰아쳐도 온 우리 꽃도 지울 맘껏 푸르른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 밤에 솔립되리라 우리들 가진 마음 우리도 적어도 손에 숨만 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나 갈 길 걸고 험해도 깨치고 나라 끝내기니 끝내기니 빌 한글자막 by 한효정